자 이번 시간은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대리 그리고 취소편 OX 체크해 보고 임대차 좀 남았죠 조건과 기한 여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OX에 보시면 1번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입받은 대리는 중도금 잔금 수령권이 있다 그런데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있죠 없다 그래서 틀렸어요 2번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매순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우리 취해서 처분할 수 없다 그랬죠 취해서 처분할 수 없어 네 처분할 권한은 없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계량하는 행위만 할 수 있다 만 그랬는데 이게 틀렸죠 보이게 만 그러면 맞아요 보이게 만 이게 관리 행위잖아요 근데 이 개는 맞는데 보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된다 물론 처분행위는 못해요 보이게에서 보가 빠졌는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된다 5번 X 그 다음에 7번에 가시면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견제하지 못한다 우리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금지되지만 그게 원칙이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 이행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락이 있으면 다 할 수 있고요 허락이 없어도 변제는 할 수 있는 거죠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틀린 설명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허락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허락이 없어도 변제는 할 수 있다고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어 이행은 허락과 상관없이 할 수 있어 이렇게 7번 X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가시면 숙권행기 철회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이다 그랬는데 우리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으로서는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 이거죠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 어디로 갔어? 철원으로 갔어 철원으로 갔어 이거는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되죠 그래서 숙권행기 철회는 임의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되는 것이지 공통된 소멸 사유가 아니죠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의뢰계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 대린 무가 엑스토지를 매수하면서 배임행기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여기서 병에 대린 무가 적극 가담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그냥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죠 무효가 돼서 그 사정을 모르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알고 모르고 상관없다 이게 대리행기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를 했으면 무효인 거지 알고 모르고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상대방 병이 매매 계약을 적극하게 해제한 경우 병은 대리인 의뢰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 병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게 손해배상 청구 이거를 대리인에게 할 건 아니죠 손해배상 청구를 대리인 의뢰계 할 것이 아니다 대리인의 효과는 모든 대리인의 효과는 본인에게 생기는 거예요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번 X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복대리 가시면 복대리와 관련해서 X 지분들을 봐보실 건데 4번에 보시면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우리 이미 대리는 복인권이 원칙적으로 없는데 승부를 낼 때는 있다 그랬죠 승부를 낼 때는 있어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 근데 그 승낙이 묵시적 승낙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묵시적 승낙으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 이게 주로 분양 업무와 관련해서 그래요 분양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묵시적 승낙 가지고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 사안이에요 이런 것들은 명시적 승낙이 필요해 명시적 승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4번 X 그 다음에 6번에 법정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아는데 법정 대리는 복대리를 언제나 선임할 수 있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이런 건 필요가 없어 이거는 임의대리에서 법정 대리는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6번 X 이렇게 되고 7번 복대리인이 제3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의 이름 이외에 대리인의 이름도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본인의 이름만 표시하면 되지 대리인의 이름까지 표시할 건 아니죠 복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면 돼요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만 표시하면 되지 대리인의 이름까지 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11번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을이 병을 선임하였다면 엑스토지 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19조의 표현 대리인의 의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게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를 또 선임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거죠 복대리가 나오면 언제나 표현대리가 돼 이렇게 라고 했었죠 복대리가 나왔을 때는 언제나 표현대리가 돼 11번 x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묵권대리 보실 건데 협의의 묵권대리와 관련해서 우리 교재로는 49페이지입니다 바로 5번 봐 보시면 5번에 묵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그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냐고 이를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다면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추인이 되려면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뭔가 인정될 만한 행위 내지 사정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 방치했다고 해서 추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가만히 있는 게 추인은 아니라고요 가만히 있는 게 추인은 아니야 그래서 5번 x 된다 돈을 갖고 왔더니 받아 대금을 수령해 또 변제를 독촉하자 기한의 유예를 요청해 와 같은 뭔가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어야 돼 이렇게 되죠 그 다음 6번에 무권대량의 추인은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무권대량의 추인은 소급표에서 유효가 되죠 인정되지 않는다 6번 x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하여 무권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키워드로 보실 것이 대리권 없는 그리고 단독 상속 이렇게 나왔잖아요 바로 왼수가 되죠 왼수가 되는데 이 왼수가 지가 아버지 집을 팔아놓고 아버지 돌아가시자 단독 상속이 된 거죠 한마디로 화병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뒤에 못 넘겨 추인 거들을 전두를 해서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기 말소 청구 이런 거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9번 X다 10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치고할 수 있는 바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은 때는 치고했는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야지 되죠 10번 X다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병이 계약을 유약에 철회하면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유약에 철회하면 이게 무효로 확정돼 버려요 무효로 확정되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돈들 있으면 돌려주는 게 맞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걸 갑을 상대로 할 건 아닌 거지 지금 병이 돈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을한테 준 거지 을 을이 갑한테 돈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니까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지 된다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때 자신의 선택이 아니고 상대방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13번 읽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경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상대방이 손이어야지 되죠 안경우에는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번 읽수다 그 다음에 16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위하다 무권대리는 무효여야지 확정적으로 위하다 틀렸습니다 무효이다 이렇게 보는게 맞죠 16번 x 이렇게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대리는 우리 나중에 볼 것이고 취소편 가셔서 보시면 취소편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보시면 일본의 봄전의 취소는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그랬는데 이게 들어가는 것은 추인해서 그렇죠 취소는 그런거 상관없죠 우리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는 있어 추인은 못하죠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는 있다 추인은 못해 이렇게 된다 그래서 1번 x 이렇게 된다 재착사강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제한능력 차고사기강박 강박을 당한 상태에서 멱살 잡힌 상태에서 취소는 된다고 추인이 안되죠 추인하려면 이게 취소원이 소멸한 뒤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 아니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래서 5번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7번 취소된 효과는 제한능력을 이루어 하든 또 차고사기강박을 이루어 하든 선의의 취소함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둘로 나누어서 제한능력자 취소는 절대적 취소가 되죠 착사강은 상대적 취소가 되죠 그래서 7번 x 이렇게 됩니다 제한능력을 이루어 하는 취소는 손의의 지사함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우리 손의의 지사함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민법총칙에서는 비통착사강 이것이라고 비통착사강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통착사강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8번 보시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맞습니다 취소권자인 미성년자가 취소된 법률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는 모두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죠 그래서 8번 x 그 다음에 9번에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에는 결코 추인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추인할 수 있는데 결코 추인할 수 없는데 결코 추인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거죠 미성년자는 추인은 못해 그런데 법정된의 동의를 받아서 추인할 수는 있죠 법정된이 동의해주면 할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9번은 x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갑은 자기소유 부동산을 의리 사기에 의해 의뢰에게 매도하였다 갑이 의리 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도 갑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의뢰 이행 청구를 받았을 때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죠 네 여기서 의리 사기를 치고 갑이 취소권자가 돼요 그런데 이게 이행 청구가 되면 이청경 담양강 그래서 법정 추인 사유가 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건데 다만 그게 상대방이 청구하고 양도한 것은 아니죠 상청양 x 그런데 여기서 의뢰 이행 청구 그랬으니까 상대방이 청구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양도한 것은 법정 추인이 안 돼 만약에 상청양이 법정 추인이 되어버리면 이게 뭐가 되어버리냐 사기꾼들 세상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14번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법정 추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여기서 또 와보세요 상대방이 양도했잖아요 이건 법정 추인이 안 된다는 거지 상대방이 청구하고 양도한 것은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 15번 민법체 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으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한 날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은 재척기간이다 그랬죠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다 재척기간이 돼서 이 기간 중에 먼저 경고하는 기간에 취소권은 소멸해버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부관 으로 갈 건데요 법률행위 부관과 관련해서 이제 봐보겠습니다 우리 강의노트는 계속해서 62페이지이고요 보겠습니다 이거를 조건과 기한이라고 해놓고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부관이 뭐냐면 부착한 약관이에요 부착했다는 건 뭔가 덧붙인 거죠 사실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이에요 엄마들이 보통 뭐 많이 하던가요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엄마가 뭐 해줄게 해줄게 거기다가 뭘 붙였죠 열심히 하면 성적 오르면 엄마가 용돈 얼마 더 줄게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문상 줄게 이렇게 그러는데 거기다가 성적이 오르면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런 것을 부관 조건이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 예를 들면 이번 설에 해줄게 아니면 너 생일날 해줄게 크리스마스도 해줄게 추석 때 해줄게 어린이날 해줄게 이렇게 붙일 수도 있죠 그런 것을 기한이라고 한다 이걸 잠깐 봐 보실 건데 그래서 증여자가 수등자에게 애가 좀 많이 컸습니다만 X줄게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엄마한테 지금 엄마가 아들한테 야 너 합격하면 네가 원하는 그거 해줄게 X줄게 그랬어요 X가 지금 X를 지금 아들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딸 있을 땐 딸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딸이 원하고 있는데 그래 해줄게 너 합격하면 너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라 합격하면 해줄게 아니면 너 성년 되면 해줄게 설날 해줄게 어린이날 해줄게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법률행위 부관이다 이게 법률행위야 이게 부관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장래 일정한 사실이어야 된다라고 한다 장래 일정한 사실 그러니까 과거 사실은 조건이나 기한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미래 사실이어야 된다 근데 그것들 중에서 불확실한 것을 조건이라고 하고 확실한 것을 기한이다 이렇게 말한다 지금 한참 아시안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자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남자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아시안컵 지금 강의 시점으로 곧 16강전을 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승 못하면 그냥 아시안컵에서는 우승 못하면 다 감독이 씹혀요 근데 어차피 선수들도 우승을 해야 좀 명함을 내밀 수가 있어 우승하면 포상금 얼마 드릴게 축구회표에서 이렇게 걸 수도 있죠 합격하면 해줄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승할지 합격할지 이건 불확실하죠 그 다음에 성년이 되면 아니면 또 이런 것들도 전통적으로 많이 나온 건데 첫눈이 오면 줄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첫눈은 반드시 오죠 우리 이제 해가 바뀐 뒤에 또 첫눈이라는 게 올 게 아니에요 언젠가 첫눈이 오면 확실하게 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한이라고 한다 조건과 기한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쨌거나 장례사실에 대해 과거사실은 안 돼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게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 문제예요 제가 여기다 아예 계약 성립 이렇게 써놨죠 계약은 이미 성립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합격, 성년 이런 것들이 효력 문제다 효력이 앞으로 발생 또는 앞으로 소멸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근데 정지조건은 효력이 발생하고 회력의 조건은 소멸한다 이게 회력의 조건은 좀 뜻이 맞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너 합격할 때까지 엄마가 공부병 대줄게 열공해 합격할 때까지 대줄게 그 말은 합격하면 끊을게 이 말이죠 주는데 합격하면 앞으로 없어지는 거야 해제가 되지 해제 근데 이제 정지조건은 일단 합격할 때까지는 안 줘요 합격할 때까지는 안 주다가 합격하면 비로소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할 때까지는 정지되어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인데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주는 거죠 이게 정지조건이다 이렇게 된다 정지조건은 효력 발생 회력의 조건은 효력 소멸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기한에는 두 가지 시기와 종기가 있는데 시기는 효력 발생 종기는 효력 소멸 이렇게 되는데 시기는 시작하는 기한이에요 이게 효력이 생기죠 종기는 끝종자 종료한다 할 때 종료하는 기한이죠 끝나는 기한이에요 우리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를 보자고요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정해놨죠 그 계약의 시기와 종기가 다 붙어 있어요 지금 계약서를 써도 언제 들어갑니다 시기 3월 20일부터 언제까지 예를 들면 우리 단기 임대차로 한 달만 빌려 쓸 수도 있는 거니까 4월 20일까지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 거죠 3월 21일 날 시작해서 4월 20일 날 끝나는 거죠 우리 자동차를 렌트해요 자동차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까지 4시간만 그러면 3시부터 시기 7시까지 정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기와 정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게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하는 시기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조건 성취시부터 그런다고 그래요 기안 도레시부터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게 우리 조건 성취라는 말을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조건 성취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성취하는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 합격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게 되면 성취하는 거 이뤄내는 거 이뤄내는 거 소원 성취이듯이 조건 성취시부터 조건 성취시부터 여기서 보면 이제 앞으로 효력 발생 앞으로 효력 소멸 이렇게 되는 거죠 소급효가 없어 이렇게 소급하는 게 아니야 소급효가 없다고 그런데 조건 같은 경우는 특약으로 소급회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 특약으로 소급회를 인정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기안은 기안 도래시부터 기안 도래시부터 기안 도래시부터 여기서 소급효가 없어요 그런데 특약으로도 소급회를 인정할 수 없어 먼저 용어 우리 성년 첫눈 설날 이런 것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오는 거죠 우리가 부르러 가야 부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불러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는 거지 그게 도래죠 그 도래라는 용어 쓰이는 데가 우리 철새 도래지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천수만의 저 철원평야에 우리 시베리아에서 살던 새들이 겨울 되면 거기 너무 추우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철새 도래지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오죠 설날도 추석날도 어린이날도 부르지 않아도 그냥 오는 거죠 기안도래 이렇게 표현한다 그때부터 효력발생 시기 효력소멸 종기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게 소급효가 없는 거죠 그런데 조건과 다른 점이 조건은 특약으로 소급회를 인정할 수 있는데 기안은 특약으로도 소급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는 조금 아직 좀 낯설어요 낯선대 이건 공부니까 받아들여야지 공부다 공부는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의 종류에서 정지조건 해제조건이 있는데 먼저 우리 정지조건 해제조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지조건은 이게 효력발생하는 것이 정지되어 있다가 조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정지조건 그런데 그 사례를 봐 보시면 우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느 전자대리점에 가서 TV를 할부로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카드 할부 말고 그냥 우리가 물건을 진짜 할부로 샀어 거의 우리 부동산도 할부로 살 수 있을 거잖아요 단계별로 몇 년에 걸쳐서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행을 끼고 대출받아서 해버리니까 그렇지 어쨌거나 할부로 살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성질이 계약할 때 일단 고객이 사서 가져가죠 가져가는데 돈을 다 낼 때까지는 소유권이 그 전자대리점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전자대리점에서 소유권을 유보해 두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할부대금을 그때 나중에 다 내면 다 내면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하는데 그 다 낼지 안 낼지는 법에서 이제 만약에 10개월 할부 그러면 10개월 할부를 다 내면 그때 너한테 소유권 넘어간다 우리 지금 계약은 그때 와서 TV 가져갈 때 계약은 된 거예요 계약은 성립했어 그런데 그래서 소유권 이전 효력은 언제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할부대금 10개월을 다 내면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제 계약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할부대금 10개월을 다 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할까요 불확실할까요 불확실하죠 불확실해 왜냐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야 10개월 치는 뭐 확실한 거 아니야 세상에 확실한 게 있어요 다음 달 일도 우리가 모르는데 확실한 게 없죠 불확실하다고 그런데 그때까지는 어쨌거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다가 다 내면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지조건부 매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매매 계약의 효력은 대금 완급 후에 발생한다 그래서 정지조건부 매매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해대조건이 있는데 해대조건은 이제 우리 대표적인 예가 약혼 예물 수수하는 건데 남자와 여자가 약혼 예물을 수수했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약혼식 할 때 약혼 예물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약혼 예물을 주고받는 것은 그것을 꼭 교환은요 기벤테이크의 관계 기벤테이크의 관계인데 법적으로 여기서 교환은 교환이라고 하지 않고 증여라고 한다 왜 증여라고 하느냐 하면 일단 그 증여가 예물을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이렇게 주는 것으로 개념을 잡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하면 아무리 상대방이 돈이 없어도 한 사람이 예물을 사서 나눠 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약혼 예물 수수를 꼭 기벤테이크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걸 증여로 보는데 다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상대방한테 끼워지면 그 약혼 예물은 상대방께 대버려요 근데 이제 뭘 전제로 그 약혼 예물을 줬느냐 그러면 결혼을 전제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결혼이 안 되고 깨졌어 가로 깨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약혼하고 나서 깨져버렸어 그 커플이 깨졌어 그러면 말은 안 하지만 돌려줄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돌려주려면 봐보세요 줬다가 그러면 이미 준 거예요 돌려주려면 그 계약의 효력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요건 효력이 없어지는 건 해제 조건이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이 유효일 때는 서로 갖고 있는 게 봐보세요 여러분 집이 여러분 거인 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 볼펜, 가방, 노트, 핸드폰 옷까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정당화되는 게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계약이 무효야 취소가 됐어 그러면 그걸 갖고 있는 게 정당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같은 이치예요 증여계약이 유효일 때는 서로 갖고 있는 게 정당하지만 깨져버리면 그 계약의 효력 증여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니까 약혼의무를 반환해야 된다고 근데 그 깨지면을 뭐라고 쓰느냐 우리 판례가 혼인 불성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깨지면 깨지면 이렇게 쓰지는 않고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다 이렇게 말한다 됐죠 그래서 혼인 성립한 후에는 약혼의무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약혼의무를 반환하지 않아도 돼 결혼한 것은 조건 불성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조건이 성치됐을 때 조건 성치는 깨지는 거예요 근데 혼인 성립한 것은 조건 불성치가 되어버려 그래서 약혼의무를 반환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은 뭐냐면 원래 그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갑과 을 두 청춘 남녀가 약혼식도 하고 결혼까지 해서 프랑스로 유학을 갔는데 젊은이니까 유학을 갔는데 그 여자가 프랑스 남자랑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깨졌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약혼의무를 시어머니가 해줬나 봐요 시어머니가 야 약혼의무를까지 다 내놔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약혼의무를까지 반환할 건 아니야 이렇게 한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또 그 여자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건 아니라니까 잘못한 거 맞아요 그래서 다른 페널티를 다 받아 하지만 약혼의무를까지 돌려줄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요 됐죠 그걸 이제 이렇게 쓴 것이다 그 다음에 가장조건이 남아있는데 가장조건은 이게 일단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가장조건 그러면 조건을 가장한 것이지 조건이 아닌 거죠 이거 생각해보시면 되죠 매매가 있는데 가장매매가 있대 가장매매는 이게 매매예요 매매를 가장한 거예요 매매를 가장한 게 매매는 아니죠 우리 통정의 피가 들어간 매매를 가장매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매매가 아니잖아요 가장조건도 얼른 보면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닌 것을 가장조건이라고 한다고 그 첫 번째로 불법조건이 있는 거죠 불법조건 불법조건은 이게 조건이 불법인 거죠 근데 우리 불법원인 급여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위반 선풍기 위반 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법조건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언제 우리 부첩계약을 맺으면서 첩한테 X 토지를 증여를 했는데 이렇게 했대요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증여를 했대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빨리 안 오죠 갑이 을한테 주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너 나 떠나면 우리 헤어지면 헤어지면 부첩관계 종료하겠죠 줬던 거 돌려줘 돌려주려면 효력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가 된다 근데 우리 부첩관은 떨어지는 게 아름다운 거고 붙는 게 반섭의 질생이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건 떨어지라는 거요 붙으라는 거요 붙으라는 거잖아요 나 옆에 내 옆에 딱 붙어있으면 니 거지만 떨어지면 돌려줘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어서 이런 건 붙으라는 얘기다 붙으라는 얘기 그래서 반사회적이죠 불법 조건이 되는데 불법 조건은 당연히 무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법률행위까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증여기야까지 이게 불법 조건 법률행위 다 무효다 이 말인 거죠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된다 됐죠 근데 이것도 반사회적 행위니까 불법은 인급여잖아요 그러면 부당이 특판한 청구 물권적 청구 행사 이게 안 된다는 것이다 법을 모르는 첩들이 저 말 때문에 아마 각처도 썼을지 몰라 저 말 때문에 주변에 못 떠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다 먹고 튀어도 된다 먹튀해도 된다고 혹시 주변에 첩이 있으면 그걸 알려주시라고요 부당이 특판한 청구 물권적 청구 행사 이거 못한다 이걸 만약에 찾으러 갔어 그러면 법원에서 판사님이 뭘 잘했다고 뭘 잘했다고 지금 그 뻔뻔한 얼굴을 들고 왔냐고 이렇게 할 거라니까요 그래서 잘한 게 없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도 협조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성조건 불능조건이 있어요 이게 시험문제로 제일 많이 나올 텐데 이거 뭐냐면 이제 이런 거요 이미 성취된 조건이에요 불능조건은 불가능한 조건이고 이미 성취된 조건 기성조건 불가능한 조건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성조건은 아니 조건은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인데 기성조건은 이미 성취한 조건이잖아요 조건일 수가 없지 예를 들면 합격하면 액수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합격하는 것은 앞으로 2024년도에 앞으로 합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조건인 거죠 그런데 그걸 이미 합격을 해버렸어 이미 합격 해버리면 말 않고 우리가 합격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건 이미 성취된 조건이잖아요 조건이 아닌 거지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시댁에서 야 그 상가거물 그거 있잖아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 너가 며느리한테 너가 공인중개사 시험 봐서 합격하면 그 거물 너희 줄게 그래서 그 거물 관리하고 또 한층은 또 부동산 하면서 관리해서 먹고 살아라고 했다고 보자고요 며느리 공부시키려고 근데 이제 그래서 만약에 올해 합격하면 받는 거죠 근데 시댁에 그런 정보를 다 공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조용히 공부해서 이미 작년에 붙었어 이게 기성조건이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음 그럼 이제 불륜 조건은 불가능한 조건인데 일단 기성조건부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럴 때 우리 줘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줘야 돼 말아야 돼 시댁에서 그 건물을 나한테 줘야 돼 말아야 돼 우리한테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지 맞잖아요 맞추기로 했으면 줘야지 이미 붙었는데 네 그런 거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애한테 엄마가 야 너 공부해라 합격할 때까지 엄마가 돈 대줄게 라고 했대요 합격할 때까지 대줄게 열심히 공부해 라고 했대 그랬을 때 근데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공부비용을 대줘야죠 근데 걔도 또 엄마한테 말도 않고 조용히 합격을 했다네 이미 이러면 합격할 때까지만 대준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미 합격했는데 공부할 일이 없잖아요 대줄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기성조건은 주기로 했어 그러면 조건 없이 줘야 돼 근데 해대 조건일 때는 합격할 때까지 돈 대주기로 했어 그랬을 때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된다 네 다시 이 말은 시댁에서 합격하면 그 건물 너희 줄게 그랬는데 이미 합격을 했네 그러면 조건 없이 줘야지 이 말인 거죠 근데 우리 애한테 공부시키려고 합격할 때까지 엄마가 공부비용 대줄게 그랬네 그런데 이미 합격을 했어 공부비용 받을 일은 없는 거지 공부비용 들어간 대신에 다른 걸 선물로 주는 건 상관없지만 그건 다른 얘기고 어쨌거나 공부비용을 대줄 일은 없네 무효야 그 약속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불능조건 이거 한번 봐보자고 불능조건은 해가 서쪽에서 뜨면 이런 거예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해가 서쪽에서 뜰 가능성이 일이라도 있으면 조건이 맞죠 근데 일도 없어 그러면 불능조건이죠 불가능한 건데 불가능한 건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조건인 거지 근데 만약에 해가 서쪽에서 뜨면 줄게 그 말은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지 아니면 또 해가 서쪽에서 뜰 때까지 줄게 해가 서쪽에서 뜨면 끊을게 이 말은 뭐예요 그냥 계속 주겠다는 거지 조건 없는 법률행이다 이렇게 된다 불능조건은 정지조건일 때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해대조건일 때는 조건 없는 법률행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되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선배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기성 조건은 뭔가 된 거니까 플러스 불능조건은 마이너스 정지조건도 되는 거니까 플러스 해대조건 없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정지조건 플러스 해대조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무효 플러스는 조건 없는 범죄랭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냥 기회무 불정무 이렇게 하면 된다 기성조건은 해제조건일 때 무효 불륭조건은 정지조건일 때 무효 기회무 불정무 해두고 반대의 경우는 조건 없는 범죄랭이 이렇게 하면 된다 체험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면 제일 편해요 언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있겠냐고요 하지만 기회무 불정무 그 반대는 조건 없는 범죄랭이 이렇게 해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범죄랭이가 있는데 우리 그런 걸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다 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만약에 조건을 붙였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조건을 붙였어 그러면 무효죠 무효인데 일부무효잖아요 일부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이야 이렇게 된다 전부무효다 이렇게 된다 근데 그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 그러면 이제 단신을 좀 생각해 두시면 돼요 단신은 조건에 친하지 않아 단신은 조건에 친하지 않아 단독행위와 신분행위가 그랬대 일단 단독행위인데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조건까지 붙여두면 상대방을 너무 불안정한 지배에 둔다는 거예요 취소는 취소를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우승하면 취소야 우승하면 해제야 어 뭐야 한 거야 만 거야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단독행위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상대방이 괜찮아 그럼 할 수 있는 거지 또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다고 한다 채무 면제나 유증 같은 게 그래요 채무 면제죠 야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면 너 나한테 빚 100만 원 지고 있는 거 면제해 줄게 또 유증 이런 것들이 그렇다라고 한다 채무 면제나 유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조건에 친하다는 거죠 붙여도 상관없어 정지조건부 해제는 나중에 보자고요 그 다음에 신분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다 조건을 붙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야 우리 너 합격하면 우리 결혼하자 이런 뜻이 아니야 결혼은 했는데 합격하면 그때 효력이 생기자라고 했대 얘들이 결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결혼을 했다니까 근데 효력은 생길지 안 생길지 몰라 입양을 했는데 입양을 했는데 합격하면 입양한 것으로 하자 어쩌라는 거야 근데 이런 혼인이나 입양 같은 인륜지 대사를 이렇게 우연한 결과에 의존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되게 하는 거야 합격하면 결혼하자가 아니다 결혼했는데 합격하면 효력이 생기자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그런 건 안 된다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법률의 효력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약은 이미 했고 조건 송치시부터 효력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되죠 효력 발생하는 것이 정지조건 소멸하는 것이 해대조건 근데 소급표가 없죠 근데 예배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는데 특약에 의해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근데 그게 기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이걸 알아두시고요 근데 아직 조건 송치되기 전까지 조건부 권리가 있어요 근데 조건부 권리도 보호를 해줘야지 첫 번째가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가 조건부 권리도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를 할 수 있다 조건부 권리가 아직 완전한 권리가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조건부 인체로 처분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 또 보존 또는 담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조문 자체로 나오는데 이걸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를 할 수 있다 이게 전체 문장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처분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다 보존 또는 담보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쉽게 외우려면 담보 상처 좀 이렇게 외워두자고요 담보 상처 담보의 상처가 났다네 이렇게 봐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봐보시면 정지 조건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정지 조건은 조건 송치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런데 조건 송치가 안 됐어 그러면 효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지 무효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해제 조건은 효력이 있다가 효력이 있다가 만약에 조건 송치가 됐으면 효력이 소멸하게 되죠 효력이 소멸할 건데 조건 불송치야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한 가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정지 조건부 법률의 증명책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증여자가 수승자한테 X를 증여하면서 네가 자진 사임하면 줄게 라고 했다고 해보자고요 실제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교회가 단임 목사하고 분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X 드릴 테니까 자진 사임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드리는 게 자진 사임을 조건으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안 줬을 때 누가 증명을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정지 조건부는요 봐보세요 정지 조건부는 일단 효력이 안 생기잖아요 조건 송치가 되면 효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정지 조건부라는 사실은 그 효력 발생을 다투려는 자 소송을 이렇게 하겠죠 수승자가 주기로 했으면 주세요 라고 소송을 할 거예요 그러면 증여자 측에서 자진 사임을 조건으로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수승자는 근데 나 자진 사임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세요 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이제 증명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증명 책임은 주장자가 진다 주장자가 증명 책임을 지는데 주장자는 자기한테 유리한 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효력 발생을 원치 않는 사람은 효력 그 권리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다투려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정지 조건부는 일단 이게 효력이 안 생기는 거니까 다투려는 자 그 다음에 조건성치는 그렇게 해서 권리가 생길 거니까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여기서는 의리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해드시고 그 다음에 책책구도 해야 되니까 기한표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한 보겠습니다 기한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한에서 우리 시기 종기가 있었죠 시기는 시작하는 기한이니까 그때 효력이 생기고요 종기는 끝나는 거죠 효력 소멸 임대차 계약 같으면 언제부터 시기 언제까지 종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기한의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 있는데 확정기한은 말 그대로 확정되어 있는 거죠 3월 1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이런 식으로 내년 설 크리스마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게 확정기한이다 불확정기한은 첫눈이 오면 이런 거 불확정기한이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데 누가 죽으면 그거 넣어줄게 갑이 사망하면 X 넣어줄게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갑이 사망하는 건 확실해요 근데 다만 날 받아 둔 건 아니니까 불확정기한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불확정기한과 조건이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야 출세하면 너한테 X 줄게 라고 했다고 보자고요 X 줄게 그러면 출세하면 주죠 출세하면 주는 거 맞아요 근데 만약에 출세 못하게 됐어 그때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출세 못하면 못 주겠지 이렇게 보자면 이건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사례 한번 봐보자고요 진짜로 있었던 사건인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들어가서 썼어요 장사를 하는데 거기서 계속 장사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주인하고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끝내고 나가기로 하는데 다만 보증금은 그 돈이 들어와서 그 집 금고에 쌓여 있는 게 아니니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그때 반환할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그때 보증금 돌려줄게요 이렇게 했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보증금 돌려주는 게 맞죠 똑같아 여기서 봐보세요 요즘에서는 똑같잖아요 똑같아 근데 이제 문제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됐대 이건 좀 각색을 한 거예요 만약에 누나네가 좀 힘들어졌어 자영이 좀 퇴직도 하시고 나서 뭔가 일을 좀 하다가 사업을 좀 하다가 완전히 그냥 말아먹었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누나를 또 너무 사랑하니까 누나 그러면 지금 우리 가게 거기 비어있는데 들어와서 그냥 장사해서 먹고 살아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평생 그렇게 빌려준 거야 그러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제 임찬이 가서 옛날에 임찬이 가서 보증금 주세요 그랬더니 야 새로운 임대차 계약 맺으면 준다 그랬잖아 새로운 임대차 계약 맺은 게 아니니까 못 줘 라고 한다고 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평생 지는 누나한테 인심 쓰고 보증금은 안 돌려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돌려주는 게 맞겠어 그렇게 보면 이건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불확정 기한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출세하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이 의미가 이거예요 그게 안 됐을 때 안 줘도 돼 그러면 정지 조건인데 그런 경우에도 줘야 돼 그러면 불확정 기한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점은 이거죠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 안 해도 돼 그러면 정지 조건 해야 돼 그러면 불확정 기한 이라고 한다 이 사례를 외우지 말고요 그래서 보면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 하지 않아도 되면 그건 정지 조건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돈을 줘야 돼 그러면 불확정 기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확정 기한으로 보면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 기한은 도래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는 물론 맺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이행 기한이 도래했으니까 줘야 돼 이 말인 것이다 됐죠 이 사건이 그거예요 값과 의리 임대차 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당의 점포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는데 보증금 만한 약정하고서도 제3자 병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이 제3자 병을 이제 누님으로 제가 바꿔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과 포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계약을 하고 날짜를 만약에 10월 30일 이렇게 정했다고 생각해 보자고 10월 30일이 되는 게 기한의 도래죠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생기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아직 10월 30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익을 뭐라고 한다 기한의 이익이라고 부른다고 그런데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가질 수도 있고 채권자가 가질 수도 있는데 불분명할 때 채무자의 이익을 이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채권자 그러면 틀려 추정 말고 간주 그러면 틀려 추정은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미루어 짐작해서 추정이 되면 증명 책임이 전환되죠 그런데 간주는 그렇게 봐버리는 거야 그렇게 봐버려 그래서 그걸 뒤집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간주다 그런데 추정은 증명 책임이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야 이건 나의 이익을 위한 거야 라고 주장하면 그걸 증명하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한의 이익과 관련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날짜가 10월 30일인데 빚을 갚으려는 날짜가 10월 30일인데 오늘 미리 아직 10월 30일 안 됐어요 오늘 미리 돈 주세요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직 날짜 안 됐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죠 10월 30일이 날짜인데 임차인이 그냥 나가겠대 지금 뭐 사정이 있어서 나가겠대 그런데 임대인은 지금 임차인 구하기 힘든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아직 날짜 안 됐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임차인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인의 애가 올해 결혼을 한대요 봄에 결혼을 한대 날짜가 10월 30일인데 미리 좀 빼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뭐 물론 내가 빼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아직 날짜 안 됐는데요 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그게 기한의 이익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그 임대차 기약 같은 데서는 봐보면 그 임대차 기약에서 임차인도 기한의 이익을 가지죠 임대인도 가진단 말이에요 둘 다 가질 수도 있어 어떤 경우는 채무자가 가질 수도 있고 채권자가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게 분명치 않을 때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날짜가 되기 전에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어 상대방이 손해는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일 좋아요 우리 민법적으로만 보자면 월급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걸렸다 그러면 사실 민법적으로는 다음 날 월요일 날 주면 돼요 근데 보통 금요일 날 입금을 해주죠 그때 금요일 날 입금을 해주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 뭐라고 하겠냐고 그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죠 아니 회사 입장에서 뭐 며칠 사이에 직원들 월급이 얼만데요 아주 많은데 며칠이라도 그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그게 이자가 얼마냐고요 근데 그 이자를 포기하고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런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중도금도 날짜 되기 전에 미리 갚는 거 괜찮아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빚을 갚기로 한 날짜가 10월 30일인데 날짜도 안 됐는데 주세요 그러면 아직 날짜 안 됐는데요 라고 주장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날짜도 아직 되기 전에 채문자가 미리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도 좋길 수 나쁘겠어요 은행도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못 받는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때까지 이자를 쳐서 갚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이런 경우는 중도상환 수수료 약정을 따로 해놨죠 중도상환 수수료 약정을 따로 해놔서 그렇게 처리가 된다 그 다음에 기한의익상실문제가 있는데 기한익상실특약이라는 게 있다 기한익상실특약이 뭐냐면 우리 담보대출을 받을 때 아파트를 살 때 이렇게 분할상화를 해요 매달을 마시 이렇게 분할상화를 하죠 이런 것을 분할급채무라고 해요 분할급채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할부로 갚는 거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만약에 다음 달치를 은행에서 미리 이번 달에 달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달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아직 날짜 안 됐는데요 우리 분할상화를 하기로 했잖아요 만약에 매달 20일 날 갚기로 했다고 생각해보죠 20일 날 다음 달 20일치를 이번 달에 달라고 하면 안 되지 다다음 달치를 이번 달에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날짜별로 달라고 해야지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또 걱정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그 채무자가 안 갚거나 못 갚거나 보통은 못 갚겠죠 또는 안 갚고 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한 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부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한익 상실 특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기한의익이 상실되버려 그러니까 다음 달치 다다음 달치를 미리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한꺼번에 다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이런 게 기한익 상실 특약이다 그런데 그게 정지조금 기한익 상실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 특약이 있게 되는데 정지조금 기한익 상실 특약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중간에 만약에 한 번이라도 안 주는 일이 생기면 바로 다 이행기가 도래해버린다 라고 이렇게 특약을 맺어두는 거야 그런데 이건 뜻은 잘 몰라서 상관없어요 그런데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의 특약은 뭐냐면 이게 은행에서 하는 방식인데 특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안 주는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기한이 다 도래한 것을 하지 않죠 일단 좀 착오로 입금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요 그래서 입금을 해주면 그대로 처리가 되고 안 되면 전화를 한다든지 연락을 해서 빨리 달라고 하죠 그런데 진짜로 그 집이 망했으면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 두세요 라고 청구한 뒤에 그 다음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전부 청구가 있을 때 이행기가 도래한 것을 한다 이게 은행이 칼자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이게 나와 이 기한익 상실 특약을 했을 때 이게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의 특약을 한 것으로 추정해준다 이게 시험으로 나온다고 정지조건부 그러면 틀려버려 이걸 이렇게 기억을 해주자고요 우리 뭐냐면 이런 거요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그 은행 직원이 대출을 받으러 간 사람이 기씨예요 서로 아는 사이야 하여간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요 그래서 어이 지가 지금 돈 빌려준다고 어이 기형 그랬대 형씨 말고 어이 기씨라서 기형 이렇게 불렀다니까 제가 원래 이거 기형아 이렇게 만들려다가 기형아는 별로 안 좋으니까 좀 싸가지 없이 어이 기형 이렇게 한번 해봤다 기정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고 이 뒤의 내용들이 사실 몰라도 어이 기형이 답이야 맞는 말이고 기정 그러면 틀린다고 됐죠? 네 이렇게 봐주시겠습니다 자 물권법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재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는 136페이지인데 137페이지로 가셔서 보시면 137페이지에 법률이 부관을 했는데 여기서 효력에 관한 문제다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일정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좌우되도록 하기 위하여 붙인 것을 부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알아두실 거 성립 그러면 틀린다고요 성립이 아니고 효력의 문제다 과거 그러면 틀린다고 장래 일정한 사실이라고 그런데 그 조건과 기한은 이게 조건은 불확실한 거 합격하면 우승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기한은 확실한 거 첫눈이 오면 설날, 추석날, 어린이날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봐주시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가 있는데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서 여기서 단신이 있는데 먼저 단독행위 봅니다 단독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않아 그런데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묘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조건을 붙여도 되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동의가 있으면 얘들은 메울 필요 없어요 동처리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대 이건 메울 필요가 없다 다 메웠으니까 그 다음에 채무 면제 또는 유증 같은 경우들이 그렇다 이런 것들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자 이런 것들은 붙일 수 있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건의 종류에서 우리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있는데 다시 요겁니다 정지 조건은 정지 됐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죠 발생 해제 조건은 이게 해제가 되는 거니까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소멸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정지 조건은 효력 발생 정지 조건은 효력 발생이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지 조건에 해당하는 판례가 있는데 우리 동산 소유권 유보 매매가 정지 조건부 매매다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정지 조건부 매매가 된다 살부대금 다 내면 그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의 예가 나와 있는데 해제 조건의 예는 이게 약혼 예물 수수가 있다고 약혼 예물 수수는 이게 깨지면 돌려주기로 하면서 증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 가장 조건은 이게 조건을 가장한 거지 조건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가장 조건은 조건이 아닌 거야 근데 일단 조건이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위반이 됐을 때 이게 불법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조건이 불법일 때 조건 당연히 무효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린다고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범된 당시 이미 성취 시험에서는 기성조건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조문 그대로 이미 성취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게 기성조건이다 기성조건은 해제조건일 때 무효다 그랬죠 해제조건일 때 무효 기해무 기해무 그 다음에 불정무 사망의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이게 불능조건이죠 불능조건은 정지조건일 때 무효다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외워주신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승여계약은 여기서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다 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표에서 바로 봐버리면 이것만 알면 돼요 기성조건은 해제조건일 때 무효 불능조건은 정지조건일 때 무효 우리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말라고요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해놨다 그 다음에 조건부 법률행위도 보호해줘야지 되죠 그게 조건부관리의 처분 이걸 잘 받으시는데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담보상처가 된다 보호를 해줘야 돼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조건 성취 후의 효력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측면에서 봐봅니다 앞에서 봤던 조문인데 정지조건이 효력이 발생할 건데 언제부터 그러냐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해제조건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급표가 없는 거야 그때부터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인 거지 그런데 소급하결의사 표시라면 인정된다는 거죠 소급표가 인정돼 특약에 의해서 그렇게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기한과 다른 점이다 기한은 특약으로도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입증책임 문제가 있는데 입증책임 먼저 여기서 정지조건이 붙어 있으면 일단 효력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효력이 안 생기니까 다투는 자가 입증해야지 그러다가 조건 성취가 됐어 그러면 효력이 생기겠죠 거기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보자 우리 정지조건은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생기지 않다가 조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기잖아요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 것은 효력이 안 생겨 다투는 자 그러다가 조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겨 그래서 권리가 생기죠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한편으로 가시면 기한은 이게 확실한 사실을 말하죠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이 된다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기와 종기가 나와있죠 시기는 효력 발생 종기는 효력 소멸 시기는 효력 발생 종기는 효력 소멸 끝나는 거죠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거기는 좀 두시고 그 다음에 기한토래 후예 효력이 나와있는데 여기서는 이 소구표가 없다는 거죠 특약에 의해서도 소구표를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런 점이 조건과 구별되는 문제인 거지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한의익과 관련해서 기한의익은 채무자를 위할 수도 있고 채권자를 위할 수도 있는데 그거 불분명할 때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채무자말고 채권자 그러면 틀리고요 추정 말고 간주 그러면 틀린다 그 다음에 기한의익의 포기 문제가 있는데 기한의익의 포기 포기할 수 있어 그런데 상대방한테도 이익이 있어 그랬을 때는 손해배상하고 손해배상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기한익상실 문제는 다음에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물권법으로 넘어갈 건데 일단 이거 잠깐 한번 봐보세요 물권법도 결국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죠 총론과 강론 항상 법은 총론 강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론 강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고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 ppt를 가지고 한번 봐볼 건데 물권법 총론에서 여기 빈출 파트는 물권도 총권인데 그럼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물권이 뭘까 물권하고 채권이 있는데 그 두 개를 좀 비교해서 봐보시면 잘 보여요 이게 우리 강의노트로 보자면 강의노트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강의노트 70페이지 보시면 물권과 채권이 비교를 해보자 일단 물권은 이게 물권이 권리잖아요 채권도 권리고 근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채권은 좀 말이 어려운데 사람에 대한 권리죠 일단 물권 채권은 그렇게 해서 돈이 돼 그래서 재산권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재산권이다 한마디로 돈 되는 권리예요 그런데 물권은 물건을 대상으로 해 그 물건 그러면 항상 민법에서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 물건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때문에 물권인 거예요 물건으로부터 이익을 얻어 물권 예배가 물론 있습니다만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근데 그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거 잠깐 한번 보자고요 우리 갑이 소유자인데 X라는 물건으로부터 소유권을 가지게 돼요 소유권은 뭐하는 권리냐 그러면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게 물건에 대한 권리가 되죠 그래서 물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채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갑이 채권자 의리채무자 만약에 돈을 100만원 받을 채권을 갑이 가진다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랬을 때 우리 100만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데 그 100만원이 세상에 100만원이 이 집도 있고 저 집도 있고 많이 있어요 우리 집도 있고 여러분 집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갑이 갖는 갑이 이익을 받는 것은 의리 100만원을 갑한테 줘야지 이익을 얻는 거죠 그게 돈 갚는 거 채무대의 행위가 되죠 그것을 악문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급부라고 이렇게 부른다 채무대의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봐보세요 우리 물권은 절대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권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은 상대권 이렇게 되는데 일단 상대권 한번 봐보자고요 상대권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 100만원을 의리 줘야 되는데 만약에 안 줄 때 그 옆에 있던 친구 병한테 야 의리 안 갚으니까 네가 갚아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상대권이어서 그렇다고 우리 의리 안 갚으니까 그 부모한테 쫓아가서 당신 자녀가 빚을 안 갚으니까 대신 갚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빚은 그 자녀가 부담한 거지 채무자가 자녀인 거지 부모가 채무자는 아니잖아요 상대권이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소유권은 X란 물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주장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 사왔다고 생각해보자고 A한테 사왔어 A한테 자기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뭐라고 터칠래 그랬을 때도 야 노 터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절대권 이렇게 된다 일단 절대권 그러면 이게 절대 적으로 힘이 생권리죠 절대권 그래서 이게 물건은 물건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인정이 되고 다르게는 인정될 수가 없어 이게 물건법정주의다 물건은 법에서 정한 대로만 물건법정주의가 된다 강행규정이어서 이와 다른 약정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 무효가 돼버려 그런데 이 채권은 계약자의 원칙 임의규정이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 값과 둘이 좋대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채권법 특히 채권법 중에 계약법이 있는데 그래서 계약법은 임의규정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물건법은 강행규정이 원칙이야 물론 강행규정밖에 임의규정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임의규정밖에 강행규정도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의규정도 있는 거지 아셨죠 그런데 그 물건법정주의가 되는 것은 이게 물건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커요 그래서 물건의 종류와 내용을 딱 법에다 정해놓고 법에서 정한 대로만 인정해주는 거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거기서 청구권이 나오는데 물건적 청구권 또 채권에서 나오는 채권적 청구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을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갑이 채권자로서 을한테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청구는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X라는 물건을 도둑 지금 갑이 소유자인데 도둑이 만약에 훔쳐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도둑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지만 만났다고 생각했을 때 갑이 야 내 물건 내놔 내꺼내놔 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권은 물건요 주세요 청구하고 있잖아요 물건적 청구권이 이렇게 된다 여기서 같이 봐버리는데 물건적 청구권은 소멸시 안 걸려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 걸려 소멸시는 또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소멸해버려 시간의 효과로써 소멸해버려 이게 채권적 청구권 소멸시 걸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한번 꼭 생각해 두고 갈게요 우리 이제 청구권은 이름이에요 청구권은 이름인데 물건적과 채권적이란 성이 붙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성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결정돼요 아빠 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아빠 성씨가 물권씨야 그럼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빠 성씨가 채권씨야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된다 물씨니까 물청 채씨니까 채청 이렇게 된다 됐죠? 그런데 소멸시오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적 보호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권리 위에 잠자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10년 동안 권리 행사도 않고 그냥 잠자고 있으면 없어져 버리는 게 소멸시오예요 그런데 물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알아주시고 합니다 이거는 이 표를 딱 외워가지고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알아야 물권과 채권이 딱 비교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책에는 좀 산발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걸 가지고 잘 정리하면서 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물권의 객체와 관련해서 객체는 대상 이런 것인데 물권은 뭐에 대한 권리라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그래서 물건이야 그런데 거기에 일물일권주의 원칙이 있어요 일물일권주의 그랬는데 일물일권주의는 뭐냐면 물건 하나에 물권이 하나만 있는 것이다 하는 게 일물일권주의예요 이게 원칙이다 원칙이니까 예배가 있겠죠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재산권에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하지만 지상권 전세권을 대상으로 해서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 저당권까지 공부하면 아주 유명한 건데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한다고 아파트가 부동산이죠 움직이지 않은 재산이니까 거기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데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다고 예배가 있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일물일권주의 원칙과 관련해서 일물일권주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만 있다는 주의인데 그러니까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만 양도하거나 일부의 저당권 설정하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소유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 중에 일부만 양도하거나 소유권이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죠 또 일부의 저당권 설정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래서 건물일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지 또 그 말소 청구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잘못됐으면 등기가 잘못되면 그걸 고쳐야 돼 그런 걸 경정등기라고 한다 이건 공시법 시간에 잘 들으면 돼요 원시적 불일치 원시적 하자가 있을 때 처음부터 등기가 잘못됐어 그랬을 때 바로 잡는 등기가 경정등기다 정이 바를 정자잖아요 바르게 고친다 그래서 경정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적으로 이게 일부리권적 예외가 있는데 용익물권 같은 경우 구분소유권 같은 경우가 예배가 돼요 그런데 이런 것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우리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5층짜리 건물이 한 건물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하나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전세를 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5층 전체를 다 전세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중에 4층만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일부리권적 예외가 인정된다 그다음에 구분소유권 같은 경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민사특별법에서 공부를 할 건데 구분소유권은 아파트 한 동 전체가 한 건물인 거예요 그러면 한 동에 소유권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현관문 하나 열고 들어가는 집마다 소유권 하나씩 인정해 주는 게 맞겠잖아요 그게 구분소유권이죠 어쨌거나 이것도 일부리권주의 예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물권의 종류에서 물권법정주의가 있는데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뇌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물권은 법에서 정한 대로만 인정해 준다는 것인데 그 물권법정주의는 그때 말하는 법률이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인정된다 이렇게 말한다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인정하죠 명령이나 규칙, 대통령령 이런 걸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대법원 규칙 이런 걸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국회가 제정한 원래 우리 법은요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대통령이 공포해야 법이 돼요 그게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령, 규칙, 또 자치법규 예를 들면 자치단체별로 우리 동네 물권은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서울 물권이나 제주도 물권이나 똑같은 거야 이게 전국 통일이죠 그리고 이제 강행법규가 되는데 종류 강제, 내용 강제가 된다 종류 강제는 법에서 인정한 종류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도 법에서 인정한 대로만 인정해 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내 물건을 봐보세요 내 아파트를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 거기다 세를 줘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팔 수도 있잖아요 처분할 수도 있어 이런 권리로 딱 돼 있는데 야, 우리 동네는 사용, 수익권 없고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만 있고 처분권은 없는 소유권 이런 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 됐죠?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걸 위반하면 그건 이제 무휴가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법이 신정하는 물건으로 뭐가 있느냐 근데 이게 물건에는 크게 점유권과 본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점유권 얘는 뭐냐면 갖고만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 집을 내가 점유하고 있어요 책, 볼펜, 노트, 가방, 핸드폰, 옷 이런 것들도 내가 지금 갖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죠 근데 내 걸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있는 게 정당화가 되죠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말을 바꾸면 정당화 이런 뜻이에요 정당화 되는 권리가 있어 그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뭐냐면 심지어 도둑도 갖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거 아닌 훔친 물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없느냐 본권이 없는 거지 그래서 본권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제 본권에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있는데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니까 사용수익한다는 얘기는 사용가치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교환가치를 지배하게 되는데 물건은 두 가지 특성이 있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있는데 둘 다 지배하는 소유권은 완전한 물건이에요 근데 제한 물건은 그것을 제한적으로만 갖는 거지 그래서 제한 물건은 예를 들면 용익물건과 담보물건이 있는데 타 물건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봐보세요 남의 걸 빌려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 용익물건이 되는 거죠 남의 걸 빌려서 사용수익하는 물건이라고 그 다음에 담보물건은 저당권 같은 게 채권담보를 하는 것인데 나중에 예를 들면 저당권을 설정받으면 일단 저당권을 갖고 있다가 빚 갚으면 괜찮은데 빚을 못 갚으면 그걸 경매로 팔아서 처분하죠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내가 먼저 받는 권리인 거예요 그게 담보물건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담보물건 근데 그 안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전세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전세권은 뭐 좀 들어본 얘기 같기도 하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세가 이 전세권은 아니긴 합니다만 일단 비슷해요 근데 이게 탈물건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왜 탈물건이냐 그러면 만약에 내 걸 나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사용수익하면 되잖아요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근데 전세권은 남의 걸 빌려서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탈물건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인 거예요 남의 거여야 돼 내 거에 내가 뭐하러 소유권이 있는데 전세권이 뭔 필요가 있냐고요 내 걸 내가 빌려 쓰는 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탈물건이다 근데 그 안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이것들이 뭔지는 앞으로 차차 공부하게 될 거니까 됐고 담보물건 가시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죠 그 다음에 유치권도 있는데 사실 유치권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청구하는 분은 처음 듣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럴 수 있죠 우리 처음 듣는 분이지만 법을 좀 공부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유치권을 알게 돼요 유치권은 마치 유치장에 가둬둘 수 있는 권리처럼 봐보세요 만약에 사고 친 애가 있어 그러면 불러서 조사를 하다가 더 조사가 필요하면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를 해두죠 그래 놨다가 나중에 끝나면 내주거나 아니면 검찰 단계로 가서 구속을 하거나 이렇게 될 거잖아요 유치는 한마디로 붙들어주는 권리야 그런데 유치권은 공사대금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공사를 하다가 공사대금을 안 줘요 일을 맡긴 집에서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더니 건물이 다 됐는데도 공사대금을 안 줘 그런데 내주면 돈을 어떻게 받냐고요 그래서 그 건물을 붙들고 있는 거야 유치장에 가둬두는 것처럼 돈 줄 때까지 그게 유치권이에요 저당권을 일반적으로 잘 아니까 좀 두고 그중에 질권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건데 이 질권은 이 질이 인질 생각하시면 돼요 인질이 인질에서 질자가 똑같은 질자예요 인질은 뭐예요? 돈 줄 때까지 붙들어두는 거죠 돈 줄 때까지 붙들어두는 게 인질이잖아요 사실 역사책에도 인질이 나오잖아요 우리 삼국시대 때 신라가 아직 힘이 없었을 시절에는 외구가 쳐들어왔을 때 신라 군대만으로 방어를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고구려에다가 군사를 좀 빌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고구려는 또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군사 보내줬더니 자기들이 그냥 안 돌려줘 버려 고난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신라 왕자를 인질로 평양성으로 보내서 잘 쓰고 반납할게요 만약에 반납 안 하면 우리 왕자를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맡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질권은 동산물권이에요 뭐냐면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빌리는데 귀중품이 요즘은 카드가 있어서 거의 전당포가 안 쓰긴 하지만 그 귀중품을 전당포에 갖다 맡기고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이거 알아서 처분해서 돈 먼저 받아가세요 하는 게 질권이에요 그런데 그게 동산물권이다 보니까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우리 물권 그러면 8개가 있어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질권 빼고 나머지 7개를 공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관수법상 물권이 있는데 이게 분묘기지권하고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뒤에서 다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밑에 것들이 일단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온천권, 근린공원 이용권, 사도통행권 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이런 것들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런데 조그만 설명드리고 하자면 온천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저 온양 지역이라고 해보자 온양온천 제가 그래도 유명했던 데죠 유명한 데죠 거기에 온천이 많이 나와요 온천수가 많이 나와 그래서 온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옆집에서 너무 크게 뚫어가지고 다 뽑아버리면 그 옆집에는 온천수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온천수가 보관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야 너 나 온천권을 지침했어 라고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야 그런 관수법상 물권으로 온천권 이런 건 없어 라고 한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구 뽑았으면 되느냐 그건 안 돼요 온천법에서 따로 규정을 해뒀어 그래서 규제해준 대로 가는 것이지 관수법상 물권으로서 온천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근린공원 이용권은 내가 공원 주변에 산다고 해서 좀 더 높은 권리인 공원 이용권 이런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공원 주변에 근린공원이 뭐예요?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이 근린공원이죠 그런 이용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예 쓸 수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권리가 인정되느냐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한 것이라고 그리고 남의 땅을 그냥 밟고 다니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차도통행권 그러면 뭐하러 땅을 사요? 막 밟고 다니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없다 또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있어야 돼요 이건 상식이죠 내 것이 되려면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등기하지 않은 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이런 걸 취득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두시고 그런데 이거는 아직 다 외우지 않더라도 일단 분명기지권 관습법상 아 분명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상권 이 두 개가 있고 나머지는 없다 좀 이렇게 해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물권의 효력 중에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있는데 우선적 효력을 잠깐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우선적 효력은 뭐보다 우선한다 이런 것인 건데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거야 두 개가 충돌했을 때의 문제예요 두 개가 충돌했을 때 그런데 물권과 채권이 싸우면 물권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다 물권이 그래서 절대 권력이니까 힘이 세죠 그래서 물권이 우선한다 그 다음에 또 물권끼리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선착순이죠 순서가 안 바뀌어 우리 왜 선착순 많이 하죠 선착순 몇 명? 그러면 몇 명까지만 인정해 주잖아요 우리 형제간 서열하고 똑같아요 형제간 서열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서열이 안 바뀌죠 제가 셋째인데 위에 형님 두 분 계세요 큰형님 작은형님 제가 그렇게 밥을 열심히 먹었거든요 살이 없다고 해서 밥을 안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열심히 먹어도 절대 형님들 투월할 수가 없다니까요 순서가 딱 정해져서 서열이 정해졌어 큰형님 작은형님 나 이런 식으로 하셨죠 이게 우선적 효력이다 이 사례를 한번 봐보자고요 갑이 소유자인데 의리 A한테 임대차 계약을 맺고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됐는데 또 한편 그 X를 B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상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성질이 채권이에요 이 특성을 좀 알아두고 와야 되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X가 주인이 바뀌었어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봐보세요 임차인은 채권을 가지고 있고 A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은 물권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때 이게 물권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대학력이 없어 이렇게 설명이 된다 이걸 좀 유식하게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깨뜨려버린다 그런데 예배적으로 등기라면 인정을 해줘 예배가 있긴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채권은 상대권이다 그랬죠 상대권이야 그래서 A가 갑한테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버렸을 때 바뀐 주인한테 오 나 아직 기간 남았으니까 더 쓸 거예요 라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으면 대학할 수 있다 대학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대학이 주장이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주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X를 놓고 봤을 때 X를 놓고 봤을 때 을은 소유자 물권을 가지는 것이고 A는 임차인은 채권을 가지고 물권을 가지고 있죠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편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을한테는 주장을 못한다고 이런 원리가 된다 그런데 그 임차권도 등기라면 대항할 수가 있기는 해 이건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원칙을 좀 알자고요 그런데 이 지상권 지상권은 원래 제한물권으로서 소유권의 사용수익권을 제한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빌려줘 놓고 야 내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주인이 바뀌었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절대권이잖아요 그래서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주인이 바뀌어도 주인이 바뀌어도 나 아직 기간 남았으니까 계속 쓸 겁니다 라고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인 거죠 대항력이 있어 이만큼 특성의 차이가 있네요 물권은 절대권 채권은 상대권 이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시고 우리 교재를 한번 봐 볼 건데요 여기서는 이거 한번 봐 볼게요 151페이지 가시면 151페이지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이 있는데 특별한 건 없고요 한번 읽어보시는 건 좋은데 정리는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물권의 객체 한마디로 물권을 뭘 통해서 관리는 데 이익을 얻는 건데 뭘 대상으로 해서 이익을 얻느냐 이 말이에요 물권의 객체는 뭐다? 물건이다는 거죠 그런데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듯이 이게 꼭 물건에만 물권이 있는 건 아니다 물건 그러면 그 안에 항상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죠 부동산 그러면 토지건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토지건물인데 우리 시험은 부동산 중개를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하면 돼요 부동산 옆에 동산도 있지 이건 잠깐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지나가시는데 우리 일물일권주의 원칙이 있죠 여기서 일물일권주의는 일단 이걸 봐주시면 돼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만 있다는 원칙이다 원칙이니까 예배가 있겠네 그 예배가 여기에 있는데 예배가 있는데 그게 구분소유권 아파트 같은 경우 또 용익물권 이런 것들은 예배가 된다 인정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물건의 종류에서 185조가 있죠 185조를 조문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조문으로 시작 여기서 이런 얘기예요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인정될 수 있대 임의로 창설 못해 그래서 물건법정제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 된다 강행규정 위반은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이지 이렇게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 의미가 종류강제 내용강제로 인정된다 그래서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건 또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건 말고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어 내용적으로도 법에서 인정하는 대로만 인정해 주는 거야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물건의 종류에 관한 표가 있죠 이걸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점유권, 본권 그런데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있는 권리인데 이게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야 그리고 그 본권의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는데 이 제한물권을 타물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용익물권, 담보물권 그 안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그런데 질권은 우리가 공부할 게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맨 밑에 가시면 관습법상 물건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분명기권과 관습법상 법정상권 이 두 가지인데 이건 뒤에서 공부할 거니까 이제 좀 지나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정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인정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안 된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온천권 이런 거 몰라 관습법에 의한 온천권 이런 거 모른다고 글림공원 이용권도 모르고 사도통행권 이런 것도 모른다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건 이런 거 없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건 이런 거 없다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의 우선적 효력인데 여기서는 원리만 좀 알아두고 가자고요 이게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 물건과 채권이 있는데 이때는 물건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물론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과 제한 물건은 제한 물건이 소유권을 제한한 거니까 이게 제한 물건이 우선하는데 문제는 제한 물건 상관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한다 이렇게 되죠 선착순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물건 적천권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노트 72페이지 교재 159페이지 물건적천권 공부할 건데 이 물건적천권은 이런 거요 물건자가 뭔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보자고요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이 주인인데 임차인에게 내 거 돌려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죠 소유자로서 내 집 돌려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소유물 반환천권이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도둑이 훔쳐갔어 도둑한테 내 거 내놔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게 소유물 반환천권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물건적천권에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반환천권 이거는 내가 점유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주세요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청구권인 거죠 그런데 그게 점유하는 권리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저당권과 지역권에서는 그런 게 인정 안 돼 그런데 아직 우리가 공부 안 하시니까 일단 이렇게 해보자고요 저당권과 지역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돌려주세요 이렇게는 못한다고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저 지역은 반환천구 못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방해지거천권 방해가 있어 그러면 그걸 치워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죠 불법 건물 철거천구 같은 경우가 그래요 내 땅을 좀 시골에 내 땅이 좀 있는데 안 둘러봤더니 누가 그 위에다가 불법 건물을 지어서 쓰고 있어 그랬을 때 치우세요 할 수 있는 거죠 방해지거천권 또는 내 건데 다른 사람이 무효등기를 갖고 있어 그러면 등기 치워주세요 말소해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죠 그거 대신에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인자 등기 청구도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보겠습니다 방해이방천구권은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여기서 염려 또는 이렇게 써 놨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단독주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옆집에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꼭 분쟁이 생기죠 그때 가서 막 뭐라고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먼지가 날아오니 어쩌니 또 파고하니까 막 들들들거리서 우리 집에 금 간다고 이렇게 막 항의를 하죠 근데 이미 금이 갔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금이 갈 염려가 있을 때 예방조치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막 가서 싸우는 게 예방천구권 행사예요 근데 예방천구라거나 그것 때문에 손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손해배상에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또는이다 또는이 중요한 거죠 또는이나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뭐 뭐 과 그러면 안 돼 예방천구나 손해배상에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예방천구와 함께 손해배상에 담보를 같이 청구하면 안 된다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민법의 규정체계에 문제가 있는데 민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는데 점유권에서 세 가지 반환천구권, 방해직어처구권, 방해재방천구권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점유자한테 이 세 가지 권리를 인정하죠 반환천구권, 방해직어처구권, 방해재방천구권을 인정해준다 근데 또 본권에서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는데 소유권 편에 이 세 가지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물 반환천구권, 소유물 방해비거천구권 소유물 방해재방천구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의 권리를 인정해준다 세 가지가 있죠 반환천구권, 방해비거천구권, 방해재방천구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본 거죠 그런데 제한물권도 본권으로서 이런 물권적천구권이 있어야 되겠죠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규정하려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준용 규정을 두는 거야 준용은 그냥 이렇게 읽으면 돼 준에서 적용하는 거야 소유권이 준에서 적용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상권,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점유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셋 다 인정이 돼 그래서 반환천구권, 방해재비거천구권, 방해재방천구권 이 셋 다 지상권자, 전세권자한테 인정을 해준다고 그런데 앞서서 우리 보신 저당권과 지역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천구권 빼고 방해재비거, 방해재방천구만 인정해주죠 그런데 이걸 알아주시자고요 우리 방해재비거천구권, 방해재방천구권은 우리 반찬으로 보자면 밑반찬이야 항상 깔려 밑반찬이 항상 깔리고 반환천구권이 특별한 반찬인데 그건 점유하는 권리에서만 그런데 저 지역은 앞서서 보신 것처럼 저당권과 지역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야 반환천구할 수 없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유치권에는 유치권은 아예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천구권 이런 건 모른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천구권은 모른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셋 다 인정이 되는데 저당권과 지역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천구권은 없고 방해재비거, 방해재방천구권 이것만 인정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치권에는 아예 준용규정이 없어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천구권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나 유치권자한테 반환천구할 거야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반환천구할 거야 이런 건 안 된다 나중에 유치권에 가면 이걸 이렇게 외울 건데 유치권에는 우물이 없는데 물도 없어 이 뒤에 유치권인 게 물권적천구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유치권은 아까 붙들고 있는 거다 그랬죠 유치장에 가둬두는 것처럼 그런데 갖고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된다고요 그래서 점유보호천구권은 유치권자한테 인정이 되는 거죠 점유보호천구권 인정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시고 그런데 경합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경합이 뭐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물건을 내가 갖고 있는데 만약에 도둑이 훔쳐갔어 그러면 나는 소유자로서 소유물 반환천구할 수도 있는데 내 걸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점유물 반환천구도 인정된다는 거예요 둘 다 생기는 것을 경합한다 권리가 경합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둘 다 생기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경합한다 그래서 소유물 반환천구할 수도 있고 점유물 반환천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은 왜 인정되는지는 나중에 또 점유물 반환천구할 때 공부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 소유물 반환천구는 있는데 갑이 소유자예요 그런데 을이 점유자인데 을이 만약에 X를 훔쳐갔다라고 생각해보자고 훔쳐간 걸 절취라고 합니다 절도범이야 절도범 절도범 훔쳐가는 것을 말한다고 그러면 도둑은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랬을 때 내놔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 을이 도둑인 걸 알았어 내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점유할 권리를 갖고 있어 그러면 거부할 수 있죠 매수인이라든지 전득자라든지 임찬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죠 예를 들면 봐보세요 X를 매매로 갑이 매도인으로서 을 매수인한테 팔았는데 아직 등기는 안 넘겨줬는데 돈까지 다 받았어 그런데 등기를 넘겨줘야 매수인이 소유자가 될 건데 아직 법조는 매도인이 소유자란 말이에요 그 소유자가 매수인한테 돈까지 다 받아놓고 야 내놔 그러면 되겠냐고요 등기를 넘겨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매수인은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을이 또 병한테 팔았어 병도 을한테 돈 주고 산 사람이죠 을이 앞에서 맞고 있는데 갑이 야 내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인 것이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내놔 그러면 안 되지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취득시효 완성자가 있는데 취득시효 완성자는 이게 우리가 뒤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점유취득시효가 되면 남의 땅이라도 20년간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아직 등기하기 전에 내가 소유자니까 내놔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해지구총권이 있는데 이 방해지구총권 이걸 한번 봐보자고요 이게 이렇게 설명해 봤는데 갑의 토지에 의리 건물 신축한 후에 병에게 임대를 했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갑 소유 토지인데 의리 무단 건축을 해서 건물은 무단 건축을 했어도 지은 사람 소유가 돼요 남의 땅에 건물을 지었어도 토지와 건물은 별개로 보는데 건물은 지은 사람 소유가 된다고 그런데 그걸 또 병한테 시회를 줘서 병이 쓰고 있대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좀 땅을 비워놨더니 누가 그렇게 무단 건축을 해서 쓰고 있네 그랬을 때 갑은 을한테 그 건물 치우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건물 철거청구가 가능하다 건물 철거청구는 내 토지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치우세요 하는 권리죠 방해지구총권이다 그러면서 대지는 인도 받아야지 대지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대지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병한테는 집 나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병이 나가야 을이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인 것이다 그 얘기인데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이 말이에요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청구를 하고 대지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을을 상대로 건물 퇴거청구를 하면 안 돼 퇴거청구는 나가세요 이 말인데 그 건물이 을 건데 나가면 안 되지 건물을 들고나 가야지 그게 철거청구죠 나가세요 그러면 집은 놔두고 그냥 나가세요 이 말이잖아요 집이 울 건데 그걸 놔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들고나가세요가 철거청구다 그런데 병이 임차인으로 살고 있어 그 사람한테 철거청구를 하면 안 된다고 병은 지금 그냥 제대로 산 사람일 뿐인데 그 사람한테 야 건물 철거해 그러면 말도 안 되지 내가 왜 철거를 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야지 되니까 퇴거청구를 병한테 하면 된다 이 말인 거죠 임차인한테 그런데 병이 대학력을 갖춘 경우에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대학력을 갖춘 경우에도 퇴거청구를 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병이 안 나가면 건물을 철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학력이 있으면 주인이 바뀌어도 살 수 있다던데 그런데 그건 건물 주인이 바뀌었을 때 얘기고 지금 이건 땅 주인과의 관계잖아요 땅 주인한테 나 대학력 갖췄어요 그러면 안 되지 지금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인 것이다 대학력을 갖췄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대학력을 갖춘 임차인에게도 퇴거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건물을 정한테 팔고 예를 들면 필리핀으로 튀었어 그런데 원래 건물 철거청구는요 건물 철거청구는 이게 건물 주인한테 해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 매매로 팔고 필리핀으로 튀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보자면 이런 구제예요 을이 그걸 정한테 팔고 필리핀으로 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미등기 무호가 건물의 양수인이래 그런데 어쨌거나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지 되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어 그러면 앞서 우리 말씀드렸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건 이런 걸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건 이런 거 없어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야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철거청구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자면 만약에 이제 진짜 판례가 이랬을 거예요 을이 정한테 팔았지만 그 옆집에 살아 그러면 아마 법원에서 판결이 을한테 철거청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을들은 그 옆에 안 살겠죠 튀었지 제가 이제 좀 재미있게 필리핀으로 튄 거잖아요 그런 것이어서 이때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이 철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에게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관을 하나 씌워줘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사람한테 철거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런데 그 표현은 중요하지 않고 정에게 철거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무효등기 말쌍 청구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갑이 법적으로 소유자인데 을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갔대 네 이건 나중에 비해서 알겠습니다마는 진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진짜 갑한테 사서 등기를 해야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했으니까 진짜 매매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면 등기도 무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유권은 그냥 갑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을명의로 등기가 됐어 그러면 그 등기는 무효인 거죠 무효면 을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런 상태에서 병한테 그걸 매매로 팔고 등기를 이전해줬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고요 이런 경우에도 병은 소유자가 될 수가 없지 왜? 을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병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매매로 등기를 이전해줬어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럼 이제 법적으로 갑이 소유자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을병을 상대로 무효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또는 병한테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인정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진정한 소유자는 이게 가능하다 여기서 이걸 한번 잠깐 봐보자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 등기부 그러면 갑구란에 소유권 등기가 있는데 갑이 소유자 그 다음에 을병으로 넘어갔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유자가 갑이잖아요 그러면 이 을등기 병 등기를 말소하면 갑으로 회복이 되겠네 이게 무효등기 말소 청구죠 무효등기 말소 청구 그래서 을병을 상대로 해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꼭 그럴 필요 없이 병에서 갑으로 그냥 이전등기를 해줘도 되겠네 이렇게 해줘도 되겠네 이게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인정 등기 청구가 되는 거죠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인정 등기 청구가 되는데 이건 진정한 소유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을병을 상대로 각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병을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인정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병이 진정한 소유자일 때는 그게 가능한 거죠 진정한 소유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다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권적 청구권의 특수성 문제가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거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권리가 물권이 있고 청구권이 있어 분류 기준이 달라요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그런데 물권하고 청구권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된 거죠 합치면서 적자를 넣은 거지 적자를 넣어서 딱 붙여버린 거예요 떨어질까 봐 완전 그냥 납땜을 해버린 거예요 안 떨어지게 풀로 붙여가지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예 납땜을 해버렸다니까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권이란 이름이 있는데 그게 물권에서 나올 때는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아빠 성씨가 뭐라고요? 물권씨야 물권적 청구권 아빠 성씨가 채권씨야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랬죠 물권에 의존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물권적 청구권은 항상 현재 물권자만 행사할 수 있어 현재 침해자를 상대로 해서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현재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물권적 청구권의 이름이 현재예요 현재1, 현재2다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는 현재 물권자를 중심으로 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안을 한번 봐 볼 건데 갑이 저당권 설정자예요 그래서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x에 저당권 설정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당권 설정 후에 양도가 됐어 주인이 바뀌었어 현재 소유자가 병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저당권이 소멸한 거예요 먼저 저당권 설정했다가 그 뒤에 양도가 됐어 그런데 그 뒤에 빚을 다 갚으면 저당권이 소멸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병이다 이런 얘기예요 갑이 아니야 현재 물권자만 행사할 수 있다고 갑은 현재 물권자가 아니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이 못하고 병이 해야 돼 이 말인 것이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갑은 또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나? 갑도 할 수 있기는 있어야 되겠네 왜냐하면 그게 등기말소를 안 하면 지금 저당권 등기가 있는데 갑이 돈을 밀려서 아직 저당권이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이 말은 아직 빚을 못 갚았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빚을 못 갚아서 지금 그대로 은행이 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내 갑의 시중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갑과 을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계약을 맺은 당사다이기 때문에 또 채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채권에 의해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병은 여기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갑은 전소유자죠 전소유자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전소유자는 안 된다고 근데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말소 청구하는 것은 된다라고 한다 두 가지를 다 알아주십니다 그 그림 잘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호와 관련해서 물청은 소멸시호에 안 걸려 채청은 소멸시호에 걸린다고요 그 원리를 알아두고 하자고요 꼭 기억해 두신다 그 다음에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한번 봐 보자고요 소유물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두 개는 경합한다 이렇게 말한다 예를 들면 갑이 소유자인데 의리 자전거를 훔쳐간 사람이야 저도 옛날에 자전거에 있었는데 누가 훔쳐갔어요 진짜 나도 근데 자꾸 보니까 애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랬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갑은 야 내 자전거 내놔라고 할 수 있죠 소멸시호에 반환청구할 수 있죠 근데 남의 걸 훔쳐가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데 했으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거지 파손이 안 됐어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동안에 내가 못 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좀 더 파손됐으면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못 썼어도 못 쓴 것도 나한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그 자전거를 병한테 팔고 튀었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이 병인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갑이 병한테 달라고 해야지 을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죠 왜?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달라고 하냐고요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달라고 해야지 그때는 병한테 달라고 해야 돼 그래서 현재 여기서는 점유자가 병인 거죠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 현재 점유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을이 도둑은 맞아요 그런데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한다 소유물 반환청구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갑이 어떤 청구를 할 것이냐 을병을 상대로 을한테 소유물 반환청구는 못해 다만 도둑이 훔쳐갔으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 거죠 그런데 병은 갖고 있으니까 병한테 소유물 반환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병이 무슨 죄가 있냐고 둘이 짜고 했으면 모를까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청구할 수 없어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해 병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청구할 수는 있어 그런데 손해배상청구는 못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이게 요건이 뭐냐면 가해자한테 고의과실 고의과실이 있는 것을 귀책사유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귀책사유가 있어야 돼 그 사람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돼 고의로 그랬어 과실로 그랬어 도둑이 훔쳐가는 것은 고의로 한 거죠 실수라는 것은 과실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 또 손해가 발생했어야 돼 그런데 물건적 정권에서는 그런 게 요건이 아니야 이렇게 된다 재밌는 사건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몇 년 전에 외국에서도 해외 토픽으로 그런 거 나온 거 있더라고요 홍수가 나서 소가 물에 떠내려갔어 그래서 모르는 동네에 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동네에 가 있는데 그게 신고가 돼서 요즘 소들은 다 인식표가 있어요 연락이 돼서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찾으러 왔더니 그 집이 어 난 뭔 잘못이야 그런데 내 소를 내가 달라고 하는데 당신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고의과실의 요건이 아니야 됐죠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야 소가 아무래도 홍수에 고생을 했으니까 홀쭉해졌을 거 아니에요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홀쭉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손해배상하세요 뭔 죄야 죄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집에다가는 소유물 반환청구할 수 있어 그러나 손해배상청구는 못하는 거지 좀 옛날 얘기를 해볼까요 공을 가지고 놀다가 옆집 유리창을 깼어 아니면 장독을 깼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런데 그래서 공이 옆집으로 넘어가버렸네 일단 내공이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다가 내공 주세요 하는 건 된다고 내공 주세요 이건 된다고 줘야지 그런데 어떻게 했어 고의과실로 한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은 그쪽에다가 해줘야지 그쪽에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거지 됐죠 된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런데 물건적청구는 이런 것들로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물건적청구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야 비용청구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야 우리 그 사례 생각해보자고요 그 소가 물에 떠내려갔는데 20리 밖에 있어 30리 밖에 떠내려갔어 그러면 어쨌거나 데리고 올 때 트럭이 필요하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거기 비용이 들어간대 그랬더니 그 집에다가 우리 소 데리고 가기 힘드니까 트럭값 주세요라고 하면 되겠냐고 황당하네 소 내주는 것만 더 고마워해야지 무슨 트럭 비용을 달라고 그래 이건 별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만약에 도둑이 그랬어 그 들어간 비용도 주는 게 맞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됐죠 그 다음에 방해와 손해는 개념이 다르다 그런데 이게 되게 말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깊이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방해란 말하고 손해란 말은 다른 거네 이렇게 알아주세요 방해하고 손해는 다르다고요 이렇게 알아주자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물권석 총권을 공부했고 물권의 변동과 관련해서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이걸 잠깐 보고하자고요 우리 공시의 원칙은 한문으로 써놨는데 물권 변동하는데 공시의 방법을 갖춰라 이 말이에요 이 시자가 보일 시자죠 그래서 공공에게 공공은 대중이죠 대중한테 보여주라고 이게 공시의 원칙이죠 공시의 원칙은 믿은 사람을 보호해줘야 하는 게 공시의 원칙이죠 공시의 원칙 그런데 공시의 원칙이 뭐냐면 부동산은 봐보세요 주인이 바뀌려면 등기를 하라고 우리 아파트를 사서 내가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지 그다음에 동산은 점유 이전을 해줘야 돼 점유 이전을 해주는 게 인도예요 등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볼 거니까 동산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 시장에서 고등한 마리 사는 거 동산 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내 것이 될까요 그 집에서 다듬어서 주죠 돈을 줬어도 넘겨받아야 내 거야 넘겨받았을 때 내 거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공시의 원칙이다 그 공시의 방법을 갖춰야 돼 이 말이에요 공시의 방법을 갖춰야 돼 근데 이제 공시의 원칙은 뭐냐면 그 공시의 방법을 믿었을 때 그때 믿은 사람을 보호해 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에는 그런 공시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등기법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공부한다 근데 이제 동산은 공시의 원칙이 적용돼 그걸 손이 취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원래 주인인데 의리 친구예요 X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를 친구한테 빌려 타고 있다가 의리 지금 빌려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네 그걸 병한테 팔아버린 거죠 원래 봐보세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해 이게 기본 원칙인데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닌 걸 모르고 샀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공실의 원칙이 적용이 돼서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닌 걸 몰랐죠 선의일 때는 그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버린다고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앞서서 봤던 것처럼 갑이 원래 소유자인데 의리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갔어 그리고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등기는 무효라고요 의리 소유자가 아니지 그런데 그걸 병한테 팔아버렸을 때 병은 믿고 샀죠 아니 의리 주인인 줄 알았으니 주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샀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샀겠냐고 모르고 산 거예요 그렇지만 병이 소유권 취득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등계는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부동산 물권변동은 좀 이따 볼 거고요 우리 이걸 한번 봐보자고요 교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 제목에다가 읽고 이거 한번 볼게요 물권적 청구권은 두 가지 단어를 묶은 건데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고 이 두 개를 붙였다니까 적자를 넣어서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언제나 현재 물권자만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를 상대로 한다고 현재 점유자 현재 침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됐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이 뭐냐면 이거요 갑소유 땅에 의리 무단 건축을 해서 그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갑이 을한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예요 갑이 을한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인데 이때 갑은 을한테 건물 철거 및 토디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티거 청구를 할 건 아니야 이 말이죠 그런데 2번 그걸 세를 줬어 그랬을 때 임차인평한테는 어떤 청구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태거 청구를 해야 된다 태거 청구를 할 수 있어야 이 건물이 철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바꿔서 보시자면 우리 213조는 이제 나중에 보고 214조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4조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런데 213조부터 보시면 요거요 소유자는 점유자한테 내놔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그 도둑이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매수인 임차인 이런 사람들이야 취득시효 완성자 이런 사람들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14조가 있는데 214조가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우리 물권도 청구권에 세 가지가 있는데 조문은 두 개예요 반환청구권 213조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214조에 같이 있는 거죠 일단 214조에서는 214조에서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됐죠 하나 끊어서 또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염려가 있을 때 예방청구를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키워드는 이나야 이나 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나 또는이 맞아요 과 그러면 틀려 과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우리 독감 예방주사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독감 예방주사 아직도 코로나가 살아있죠 코로나 예방주사 왜 맞아요 아파 죽겠는데 독감 걸릴 염려가 있으니까 코로나 걸릴 염려가 있으니까 백신을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염려가 있을 때 예방청구를 한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거를 우리 밑에 가시면 점유권과 소유권에서 규정을 한다 점유권과 소유권에 규정을 둔다 그리고 제한물권에서는 준용하는 형식으로 인정해주죠 준용 준용은 이게 준에서 적용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준에서 적용해 하시고 그 다음에 저당권 지역권 같은 경우는 이게 반환청구권이 없죠 저당권 지역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 우리 저지역 저지역은 반환청구 못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 그리고 유치권에는 아예 준용 규정 자체가 없어 유치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어 다만 이제 점유율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이게 유치권자로서 갖는 게 아니고 점유자로서 갖는 권리야 유치권자 지위에서 갖는 권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유치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이걸 꼭 알아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종류에서 보시면 반환청구권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이 나와 있죠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의 예로서 철거청구와 무효등기 말서청구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방해하고 손해가 좀 달라 방해와 손해의 개념은 다르다 이 정도만 좀 알아주자고요 이거 읽다 보면 막 헷갈려버려 근데 그게 몰라도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방해예방청구권이 나와 있는데 방해예방청구권은 이게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염려가 있을 때 그 둘 중에 하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또는이다 또는 이나 또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의 특성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이전한다 그래서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물권이 이전하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과 함께 이전한다 이렇게 말하죠 분리양도 할 수 없어 분리양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전소유자한테 유보해 둘 수도 없어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항상 현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방해본인으로서 고의과실 이런 건 안 따져 고의과실은 이게 어디에서만 손해배상 청구할 때만 따지는 거야 고의과실은 안 따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 현재 물권자가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방해자의 고의과실은 따지지 않는다 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봐도 힘들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 행사 기간과 관련해서 이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에 따로 걸리는 게 아니야 소멸시에 걸리지 않아 오랫동안 시간 좀 많이 지난 뒤에 반환 청구해도 돼 이 말인 거죠 이렇게 해서 봐두시고 우리 이제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우리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있는데 이걸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공시의 원칙이 있는데 이 공시의 원칙은 공시 방법을 갖춰라 이 말이에요 부동산의 경우에 등기 그 다음에 동산은 인도 이걸 알아보면 되죠 인도해주는 것을 점유이전을 점유이전하는 것을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이전해주는 것을 인도라고 한다 네 이렇게 해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신의 원칙이 있죠 공신의 원칙은 공시 방법을 믿은 사람을 보호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 동산에서만 인정하죠 부동산에서 인정하지 않고 동산에서만 인정한다 동산에서만 인정하는데 동산에서 인정하는 것을 특히 선의치득이라고 한다 점유의 공신적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죠 네 이렇게 해서 봐두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물건 변동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물건 변동 보겠습니다 부동산 물건 변동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물건 변동 그랬는데 물건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법청구 측에서 권리 변동 이렇게 공부했죠 그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똑같아 그래서 보시면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는데 법률 규정 나올 때 법률 행위 아닌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고 법률 행위 아닌 거 두 개로 나누어서 법률 행위로 변동할 때는 꼭 등기가 있어야지 돼 그래서 우리 봐보세요 대표적인 게 소유권 취득을 하는데 매매로 아파트를 사서 내 것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등기가 있어야 돼 책에 보면 형식주 이런 거 써져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가 근데 증여를 받았어 증여도 계약이죠 아버지가 이거 너 가져 이 건물 너 가져 라고 했어도 그게 내 것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률 행위죠 근데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이 이루어지죠 근데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아버지가 등기를 하려고 해야 돼 해줄 수가 없네 이거는 등기가 필요 없는 거죠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매매 교환 증여에 의한 소유권 변동 같은 경우가 그렇다 교환도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 또 등기가 필요해 근데 우리 이것들은 다 합의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합의가 곧 계약이잖아요 계약이 법률 행위고 근데 우리 물권 중에 제한물권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빼고 저당권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중에 유치권 빼고 나머지는 다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 왜? 합의로 하니까 그런데 유치권은 등기가 필요 없는 것이 그냥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따로 공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 토지가 있는데 공유 부동산을 나누려고 할 때 협의 분할하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재산을 협의로 분할해요 근데 일단 아버지 돌아가시면 보통 형제자매가 있으니까 공동상속을 해서 공유관계가 되는데 나중에 그걸 협의로 나눈다니까요 그래서 나눠서 내 것이 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고 우리 지분으로 부동산을 토지를 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랬을 때 그게 나중에 나눠서 내 것이 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고 근데 이게 협의 분할이 이게 협의가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협상에서 합의하는 것을 협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행을 안 해줘 그러면 그럴 때는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요 그런 게 이행 판결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내가 분명히 매매 계약 맺고 잔금까지 제공을 하는데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러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팔아놓고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나한테 등기 좀 넘겨주라고 해주세요 라고 판결을 받아 그러면 이제 이행하세요 라는 판결을 내린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등기가 필요하다고 왜냐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또 협의 분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한 거예요 화해 조소도 마찬가지야 화해 조소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한다 근데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등기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나중에 처분하려고 할 때 등기가 필요한데 근데 등기가 필요 없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이제 점유치 득시오인데 점유치 득시오는 따라 공부를 합니다 이게 남의 땅인데 내가 20년간 소유의 이사로 편공열하게 점유를 했대 점유치 득시오가 완성이 됐어 그래서 내가 소유자가 되려면 이건 매매로 사오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긴 한데 얘만큼은 등기를 꼭 해라 라고 법에다 써놨다고 어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등기가 필요가 없는데 처분할 때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 이게 대표적으로 상속 같은 게 그래요 상속했을 때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바로 소유권이 어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자식들에게 이전이 되어버리죠 등기하지 않아도 또 공용징수 요거는 공용징수가 수용을 말하는데 수용 개시일에 등기하고 상관없이 넘어가버려 판결 근데 이때 이 판결은 형성 판결인데 우리 공용을 분할 판결 같은 게 그래요 공용은 협의 분할을 하는데 협의가 안 돼요 근데 항상 민법 공부하실 때는 이게 항상 협의로 다 돼요 합의하면 다 되죠 그런 걸 좀 유식한 말로 사적자치원칙 계약자의 원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협의가 안 돼 그랬을 때 멱살 잡을 게 아니고 법원에 가면 다 해결을 해줘 근데 공유물도 협의로 분할을 할 건데 협의가 안 되네 그럼 이제 법원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법원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누세요 하는 판결 내리는데 그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냥 판결 확정된 대로 이미 법원에서 선 그어준 대로 그냥 나눠져 버려 이런 걸 형성판결이라고 한다 형성판결에서만 그래 형성판결에서만 그 다음에 경매 같은 경우는 경낙대금 안납시에 등기 없이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기타 법률 규정이 있는데 기타 법률 규정도 그래 근데 기타 법률 규정을 꼭 우리 이거를 조문으로 외울 게 아니라고요 조문이 아니고 그냥 다 법률이 아닌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된다 대표적인 게 건물 신축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이거 한번 잠깐만 설명드려볼게요 상속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갑이 돌아가신 아버지예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피상속인이라고 한다 간단하게 그냥 아들 의리 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의리상속인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이 돼요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 그러면 안 된다고 상속이 된다고 상속이 되는데 이게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이 말이에요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이 말인 거라고 그래서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버려 그랬잖아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왜 했을까요 필요성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필요성 만약에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예를 들면 밤 9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집은 누구 집이에요 우리 권리능력이 있어야 권리를 가진다 그랬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권리능력이 있다고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그런데 사망은 심장박동이 멎으면 그때 사망한 거예요 9시까지는 그게 아버지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아버지 거 맞죠 그런데 9시에 돌아가시면 9시부터는 아버지 집이 아닌 거죠 법적으로는 물론 우리 관념으로는 돌아가신 지 2년 후에도 아버지 집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아니라고 왜?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누구 집이야? 그런데 등기를 해야만 내 집이 된다 그러면 등기를 아무리 빨리 해도 다음 날 9시 이후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누구 집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자식 소유로 돼버린다 자식 소유로 된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됐죠? 그 말인 것이다 좀 더 농담을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등기를 해야만 내 집이다 그러면 아 그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등기소부터 가게 생겼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나라에서 도와줘야지 등기 안 해도 네 거야 그러니까 장례 잘 치르라고 등기소에 갈 필요 없어 등기는 언제 하는 거냐? 가서 팔려고 할 때 그걸 나중에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액수를 매매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먼저 상속등기부터 해라 이런 뜻이다 상속등기하고 다시 매매는 법률행이니까 또 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런 얘기죠 상속등기 먼저 해라 이 말인 것이다 판결, 경매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드시고 등기를 요하는 경우로 보시면 이제 여기 표가 있는데 법률행위 및 이행 판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 또 제한물권 설정, 공유물 협의 분할 우리 앞에서 다 공부한 것들이 점유취득시호 점유취득시호는 그거 자체가 법률 규정이긴 하지만 법에서 등기를 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등기가 필요해 그런데 4번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매매된 경우에 그 매수인의 법정지상권 이전 치득 그런데 여기서는 법정지상권 자체는 등기가 필요 없어 그런데 매매로 팔 때는 등기가 필요한 거지 매매가 법률행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이것들을 다 메울 게 아니에요 이걸 다 메우려고 하면 어우 머리 아파 그런데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아 이게 법률행위가 아니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규정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등기가 필요가 없네 그런데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건물 신축하는 게 법률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단순히 메우는 문제가 아니야 하다 보면 법률행위는 계약, 단독행위 이게 법률행위잖아요 의사피시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건물은 그냥 짓는 거예요 그냥 그건 의사피시하고 상관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아니지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아닌 걸 통칭해서 법률규정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등기가 필요 없네 이 말인 거죠 그다음에 그 밑에 3번 법정지상권, 관수법상, 법정지상권 분명기지권, 법정지상권, 법정갱신 나와 있는데 법정자 들어간 것들은 다 모의 주륜말이라고요 법률규정의 주륜말이네 그러니까 등기가 필요가 없는 거지 법정자 들어간 것은 다 법률규정의 주륜말이라고 분명기지권에는 법정자가 안 들어갔네요 그런데 이 분명기지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관수법상 물건이다 그러잖아요 관수법이라는 법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등기가 필요 없는 것이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4번에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소멸이란 말인데 우리 전세권이 만약에 오늘부로 끝났어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그 존속기간 만료에서 소멸하는 것이지 끝나는 것 자체가 법률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끝나면 그거로 끝나는 거지 등기까지 해야지 끝나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피당부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이 소멸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이제 이런 원리가 있어요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있어요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도 없어 이걸 부정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뒤에 가서 담보물권 공부하실 때 또 나옵니다 그때 듣고서 다시 공부하시면 알게 돼요 아 참 중간에 이거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는데 법 공부를 하면서 법 공부를 하면서 아 막 자꾸 이만 하려고 해 그러시면 안 되고 법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시라고 그리고 반복해서 하면서 그걸 내 거로 완전히 만들었을 때 그냥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앞에 알아야 앞을 알아야 뒤를 알고요 뒤를 알아야 앞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법 공부는 앞뒤가 따로 없어 그런데 이제 앞에서부터 쭉 해가는 것은 또 앞에 걸 알면서 천천히 가는 건데 뒤에 얘기가 또 앞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할 수 없지 뭐 그냥 이렇게 아 그렇다네 하고서 가고 나중에 또 공부한 뒤에 다시 와서 보면 아 그 말이 맞구나 이렇게 하시게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얼마나 반복하느냐에 달려있어 그거는 계속 반복을 할 거니까요 우리 프로그램대로 해커스 프로그램대로 가면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냥 반복을 자주 하시면 돼요 계속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혼동이와 물건의 소멸이 나와 있는데 혼동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볼 맨 마지막에 가서 볼 건데 이게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또 매매계약의 무효치수 해제 합의 해제 해제 조건 성취한 소유권의 복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는 잠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갈 건데 이런 거요 예를 들면 우리 값과 값과 의리 매매계약을 맺어서 매매계약을 맺고 그런데 앞에 건 무효이면 뒤에 것도 다 자동으로 무효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을명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계가 돼 있어도 소유권이 이미 누구한테 돌아가 있다? 값에게 돌아가 있다는 거죠 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그냥 값이 소유자야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그냥 값이 소유자라고 이런 뜻이에요 등기 필요 없어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값이 되죠 그래서 값은 이때 소유권에 의해서 등기 말소하고 돌려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물권도 통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값이 소유자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상권이 있는 건물이 경매됐을 때 그 매신의 법정상권 이전 지득인데 여기서 봐보세요 여기는 경매잖아요 경매로 다시 또 뭐가 된 거야 법률규정이 된 거죠 자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이건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법정상권을 공부하면 돼요 법정상권이라는 법률규정에 의한 지상권을 취득했어 법률규정에 의한 거니까 등기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또 건물과 법정상권이 같이 경매가 됐어 그러면 경매가 또 법률규정이니까 등기 없이 취득한다고 그런데 그게 매매로 딴 사람한테 팔았어 그리고 산 사람은 매매라는 법률행위 계약에 의해서 건물수익권과 법정상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매매는 법률행위니까 등기가 필요한 거지 이 말인 것이라고 이것도 계속 훈련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막 쫙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우리 보시면서 이렇게 전개가 돼가는구나 이렇게 알아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등기청권 문제를 볼 건데 등기청권이 이런 문제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있어야 돼 그런데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매수인 혼자 등기를 신청하면 안 되고 매도인과 같이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공동신청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공동신청주의를 취하는 것은 만약에 매수인을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데 등기 권리자 혼자 등기 신청을 하게 하면 가짜 매수인들이 많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도인과 함께 등기 신청을 해서 등기 권리자랑 같이 등기 신청을 하게 해서 가짜 등기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등기의 진정성 진정한 등기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등기 신청에 등기 권리자가 협조를 안 해 그러면 등기 신청하는 데 협조해 주세요 하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것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뭐냐 그런데 여기서 같으면 이런 거예요 매매 계약을 맺으면 매수인은 X를 넘겨달라고 하는 채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채권으로부터 이 등기 청구권이 생겨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또 한편 여기는 안 써놨지만 매매 대금 10억 채권을 매도인이 갖겠죠 그래서 계약으로부터 이런 채권이 생겨서 그 채권으로부터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그래서 얘는 채권적 청구권이야 이렇게 된다 그런데 등기 청구권은 어쨌거나 공동신청주의 때문에 생기는 거지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라면 등기 청구권이 생길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거나 등기무자가 없는 경우 얘는 단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예를 들면 우리 상속등기 같은 경우 상속등기는 등기무자가 없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내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어떻게 아버지가 일어나실 수가 없잖아요 혼자 할 수밖에 없지 눈물을 머금고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우리 이런 경우 봐보세요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그걸 매도인이 협조를 받아서 등기 신청할 때는 공동신청주의 같이 해야지 그런데 협조를 하지 않네 그러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 이전해 주세요라는 이행 판결을 받는데 그때는 굳이 갑한테 말할 필요 없이 그 판결문 가지고 가서 등기 신청을 하면 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죠 그 판결문에 의해서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죠 그러니까 이때 등기 청구 문제는 안 생겨 그런데 아까 봐보신 이행 판결도 등기는 필요하다 그랬죠 그건 원인이 매매니까 등기는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이 이전 된다고 그러나 등기 청구 문제는 안 생기지 판결을 받아서 이미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다르죠 등기 청구권은 이게 매수인이 매돈에게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권이에요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사인간에 갖는 권리인 거죠 그런데 등기 청구권은 사권이지만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에 대한 권리죠 그래서 공법상 기관에 관한 권리니까 공권이다 이렇게 말한다 참고로 등기소는 법원 관할이에요 우리 등기소가 따로 있는데 거기가 어디 소속이라고요? 법원 소속이라고 등기소 직원 시험은 법원에서 뽑아요 법원 관할 하에 뽑는다고 그리고 임명권자가 대법원장인 거죠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어쨌거나 국가기관이야 그다음에 발생원인과 성질에서 보시면 우리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대회와 소유권을 채택하는데 이때 또 을이 병한테 전매를 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을이 갑한테 등기 청구권을 가져 병도 을한테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을이 매매계약에 대한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매매계약으로 인해서 채권이 생기고 그 채권으로 등기 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에 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된다고 병도 을한테 갖는 권리가 채권적 청구권인 건 맞아요 그런데 소멸시효 문제가 있는데 이게 소멸시효 걸리느냐? 그런데 채권적 청구권은 원래 소멸시효 걸린다고 그런데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적 구호에서 배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게 을이 그걸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게 아니야 또 을이 병한테 처분하고 점유를 숨겨줬어 이런 경우에도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요즘 일본과 우리나라의 집값 비교하면서 그런 뉴스들도 잠깐 나올 수 있는데 잠깐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자면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1960년 1월 1일부터 신민법 우리나라 지금 현재 민법이 적용된 것이고 59년 12월 31일까지는 일본 민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그 민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본 민법이 쓰이고 있었죠 그런데 일본 민법에서는 뭐냐면 돈만 다 주고 인도받았으면 이미 매수인 소유예요 등기하고 상관없어 나중에 팔 때 등기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어떻게든 지금 내가 돈 주고 샀죠 등기 안 했어도 이미 내 집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돈을 다 줬어도 등기를 해야지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1960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옛날 50년대 버릇이 남아있다 보니까 등기하지 않고 매수인이 그냥 인도받아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인도마다 사용 수익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안 걸리고 그다음에 또 병한테 처분했어 이런 경우에도 소멸시안 걸리지 않는다고 이론을 만든 거야 그런데 그걸 이론적으로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하여간 그것도 알아두자고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등기 안 해도 돈 주고 다 샀어 그러면 내 거예요 우리나라는 등기까지 해야 돼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 등기 청구권을 양도해서 양도할 수 있겠느냐 을과 병의 합의만으로 이 등기 청구권을 여기다가 양도해서 이렇게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예요 매매해서는 안 되고요 취득쇼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체 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갑이 소유자 을이 무효등기를 가지고 있어 매매기약서를 위조한 경우가 아까 봤고 매매기약이 무효치소 해제가 된 경우에도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고 그러다가 을이 또 병한테 팔았어 을이 소유자가 아니면 병이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랬을 때 갑이 을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아예 병으로부터 등기를 이전 받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을 병을 상대로 해서 각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병을 상대로 진정병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앞에서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등기 청구권 정리와 관련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는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시험과 관련해서 걔가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 이걸 많이 물어봐요 채권적 청구는 소멸시가 걸리는데 매매 계약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등기 청구권 매매 계약으로 채권이 생겨서 그 채권으로부터 등기 청구권이 생기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에요 또 점유치 특징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도 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채권이 생기고 그 채권으로부터 등기 청구권이 생겼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다음에 임차권 환매권은 이게 채권이라는 걸 공부를 하면 알게 돼요 여기서는 그냥 그렇다 하고 지나갑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본 거죠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양도 후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전 소유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권이 있는데 얘는 전 소유자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긴 한데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물청일 수가 없어 채청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청이 있어 여기서 봐보세요 현재 소유자는 물청이다 그랬죠 이건 아까 우리 봤고요 그다음에 실체 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등기 말소 청구권 및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은 물청이 되고 무효 취소, 해제, 합의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소유권이 이미 가백에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물청이 된다 이 말이에요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이미 법정지상권이나 물권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그걸 팔 때는 등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등기를 해야지 되죠 그때 법정지상권이 물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얘는 물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쉽게 골라내는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등기청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물청 아니면 물권적 청구권 아니면 채청,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성시를 봐서 물시면 물청인데 물씨가 아니야, 채청이야 이렇게 알아주시면 된다 그런데 봐보세요, 여기들은 다 물씨가 맞아, 물청이죠 그런데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을 했어도 아직 매수인이 소유자가 된 건 아니죠 물씨가 아니네, 채청인 거지 점유취득쇼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점유취득쇼 완성, 아직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아니죠 채청인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장과 아닌가를 보시라고 물권장과 아닌가를 보시면 된다 물권자면 물청, 물권장 아니면 채청 이렇게 구별하시면 된다 훈련하시는 건 되게 쉬워요 다시 한 번 중간에 이것도 한 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 공부를 산만하게 많이 하면 절대 안 돼요 산만하게 많이 한다고 점수가 되는 게 아니야 제가 얘기하는 건 정밀타격인데 잡다한 지식을 많이 한다고 시험에 붙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잡다하게 많이 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한 분야에 딱 전문가가 되면 거기서 돈을 벌 수가 있어 정통해야 돼,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런데 그거는 기준이 강의 노트라고 강의 노트에 있는 것들을 잘 아시면 돼 기본서는 그걸 잘 이야기한 도구로만 쓰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걸 로켓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로켓 우리가 달나라에 가고 금성, 화성에 가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거 가다가 추진체를 로켓 1단 분리, 2단 분리, 3단 분리 나중에는 알맹이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듯이 버리고 가는 거야 그런데 기본서를 쭉 끝까지 볼 수는 없어 그런데 기본서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기본서가 좋은데 기본서를 쭉 가져가는 게 아니고 강의 노트로 끝까지 가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핵심 정리에 있는 내용들, OX 이거 가지고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3, 4월에 가시면 다시 그거로 잘 설명해 드려요 그래서 그거 반복하시면 그냥 점수가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 요건과 관련해서 등기의 형식적 요요건이 나와 있는데 등기가 돼야 돼, 등기가 존재할 것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등기 신청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되는 게 아니고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돼 옛날에는 종이등기부일 땐 기재를 했을 건데 요즘은 컴퓨터에 기록을 하죠 기록이 됐어야만 된다 그런데 가다가 그 등기가 불법 말소됐을 때 물건이 소멸하느냐인데 아니다, 물건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 말소가 돼도 물건이 소멸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등기는 물건이 효력발생 요건이지 전송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 아까 우리 보셨지만 갑이 소유자인 거잖아요 우리 계약서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갔어도 소유자는 법적으로 누구라고요? 갑이라고 또 병한테 넘어갔어도 소유자는 누구라고? 갑이라고 등기에서 갑이 소유자가 됐으면 효력발생 요건을 갖췄죠 그런데 그게 계속 전송하지 않아도 전송 요건이 아니야 소유권을 계속 갖고 있다고 예를 들면 저당권자가 있어 그런데 저당권자의 등기가 불법 말소가 돼버렸어 그렇다고 저당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이다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등기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중간 생략 등기 문제가 있는데 중간 생략 등기를 봐보겠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매도인이 갑이고 매스인이 을인데 그걸 미등기 상태로 전매를 한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원래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이렇게 등기 한번 하고 또 등기를 이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넘겨줘야지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을의 등기를 말소하고 의뢰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넘겨주는 거야 이런 게 중간 생략 등기인 거죠 중간자를 생략한 거야 의뢰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넘겨주는 거야 중간 생략 등기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리 세금 포탈 하려고 그거 사서 자기 거 되면 취득세 내야지 되죠 팔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도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매 차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될 건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나라가 인정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을 만들었는데 그건 단속 규정이야 단속 규정에 대해서 우리 단속 규정 위반은 제재를 받긴 하지만 이루어진 거래 자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유효다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버렸어 그랬을 때 그건 유효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다만 이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네 그런데 아직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 거래 허가제를 간단히만 공부했는데 토지 거래 허가는 거래할 때마다 허가를 받았어야 돼요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허가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중간 생략 등기를 할 때는 갑하고 병하고 거래한 적도 없지만 거래한 것처럼 해서 허가를 이렇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허가를 배제 잠탈한 거죠 이 두 개의 허가를 배제 잠탈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제 위반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강행법 기반 수준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유효다 안 따지고 유효다 그러나 그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면 무효다 이렇게 말한다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병이 갑한테 바로 중간 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려면 3자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다 전원 합의가 있으면 갑을 병이 합의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채권 양도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등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갑한테 등기 청구권을 가져요 그런데 이 등기 청구권이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말했죠 병이 또 을한테 등기 청구권을 가져요 이것도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권적 청구권은 그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병이 을한테만 을이 갑한테만 이게 상대권이다라고 했잖아요 을이 갑한테만 병이 을한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다 을이 갑한테만 갖고 있는 이 등기 청구권을 을과 병 간의 합의만으로 넘겨서 야 이렇게 바로 넘겨서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채 씨는 항상 채대위 그랬죠 대비 행사할 수 있다 말하는데 원래 대위는 이 사람이 채권자고 그 다음에 을은 채무자가 되죠 을과 병 사이에서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채무자가 또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그 위치에서 이 등기 청구를 하는 거야 이 등기 청구권을 이렇게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을이 갑한테 가는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럼 순차적으로 이렇게 등기가 이전돼서 결국 병의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을이 갑한테 가는 등기 청구권을 두 사람과 을과 병 간의 합의만으로 넘길 수 없게 하는 것은 아직 갑과 을 간의 계산할 게 좀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전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 등기의 실질적 요약권으로서 중간 생략 등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이루어진 게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을이 갑한테 등기 청구권 병의 을한테 등기 청구권을 가져 그런데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으면 그때 병의 갑한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을이 갑한테 갖는 등기 청구권이 없어지는 거 아니라고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는 게 아니야 그대로 있어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갑 입장에서 을이 와서 야 혹시 병한테 바로 등기 좀 넘겨주면 안 돼? 나 생략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갑이라면 그렇게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못해주죠 안 해줘 못해줘 왜 못해줘요? 배가 아파 죽겠어 사실 이 사람이 내가 10억에 팔았는데 12억에 벌써 몇 달 안 되는데 믿음기 전매를 했대 와 배 아파 배 아파 미치겠네 못해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걸리면 나도 책임을 져야 돼 걸리면 나도 책임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최초 매도인은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딜이 들어와야죠 우리 갑한테 그러면 내가 다 혼자 먹지는 않고 세금 낼 만큼은 내가 너한테 줄게 돈 챙겨줄게 그랬을 때 이제 딜이 된 거죠 그러면 해줄 수 있어 대금 인상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 입금이 안 됐네 그랬을 때 병이 등기 청구를 해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만약에 등기 넘겨주고 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기 힘들지 그래서 그럴 때는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득자의 등기 취득 방법은 문제가 있는데 3자 합의가 있을 때 3자가 합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직접 할 수도 있어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대위도 가능해 합의가 없을 때는 직접은 못한다고 그때는 대위 행사해야 된다 최대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생략 등기 파생 유형이 있는데 이 파생 유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존 등기 생략이 있어요 이런 걸 모두 생략 등기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값이 자기 땅 위에 건물을 지었어 건물을 짓게 되면 이 건물을 신축한 건 아까 법률 행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등기가 필요 없어 등기 안 해도 이미 값 소유가 됐다고 그런데 그걸 팔려면 이 말이죠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 처분하는 게 매매죠 매매로 파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 토지와 건물을 같이 팔 거 아니에요 이거 팔아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단 보존 등기를 하고 다시 매매는 법률이니까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하면 이제 을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을한테 이렇게 넘어가는데 굳이 근데 갑이 집장사 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필요 없지 그래서 이거 다 안 하고 그냥 을이 보존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특히 모두 생략 등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건 상관없어 어쨌거나 을이 소유자가 됐죠 그런데 이제 법에서는 이런 원리가 있다 등기가 원래 현재의 권리 상태와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좀 절차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유효할 건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현재의 권리 상태와 일치하기만 하면 절차가 좀 잘못됐어도 그냥 위로 놔둬버리는 거야 사실 왜 그러냐 그러면 을 뒤에 병정 무 이렇게 갔는데 만약에 이게 보존 등기를 안 하고 이렇게 넘겨서 무효래 그러면 그 뒤 사람들이 다 뭐가 돼버려요? 무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기에 그냥 좀 절차에 잘못이 있어도 일단 을이 소유자가 맞아 그러면 안 따지고 야 맞아 맞아 니 거 맞아 이렇게 해준다 이런 걸 인정한다 현대의 권리 상태와 일치하면 우리 앞에서 중간 생략 등기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상속 등기 생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거예요 우리 갑이 피 상속인 의리 상속인 X를 상속을 했어 그런데 우리 상속은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다니까요 등기 안 해도 돼 그런데 뭐 할 때 처분하면 등기를 하라고 그 처분이 매매로 파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만약에 돈이 필요해서 병한테 팔려고 해요 그러면 상속 등기하고 그다음에 매매는 또 법률 행위니까 또 이전 등기하고 이렇게 넘기라고 그런데 굳이 그럴 거 뭐 있어 그냥 아버지한테 있어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면 되지 이게 상속 등기의 생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가 있는 것은 원래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건 좀 다른 사례로 갑과 병이 X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갑과 병이 X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갑이 의뢰 아버지예요 그런데 등기 넘겨주기 전에 돌아가셔버렸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잔금 자식들한테 주고 등기를 넘겨받으면 되지 그런데 이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등기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때 어떤 등기를 하느냐 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 등기가 아니고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 이걸 해주면 돼 그 자식이 대신 등기를 해주는 거죠 상속한 뒤에 상속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갑이 팔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잔금 다 치르고 나면 그냥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바로 그냥 병한테 등기를 해줄 수 있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등기를 해줄 수는 없고 그 자식이 등기를 넘겨준다고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 여기는 이제 뭘 한 거냐 갑이 사실 병한테 판 건 아니죠 그런데 마치 갑이 병한테 팔고 등기 못해준 채 돌아가신 것처럼 꾸며서 이렇게 그냥 등기를 넘겨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짜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병이 이거 뭐예요? 주인은 맞죠? 현재의 권리 상태와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따지고 그냥 유효다라고 한다 나중에 걸리면 의리 상속세 내고 하는 것들은 별개의 문제야 그건 따로 내긴 내는 거고 그냥 등기는 유효다 이렇게 해줘버린다 그 다음에 물건의 소멸 파트로 가실 건데 물건의 소멸 여기는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목적물 멸실 목적물이 멸실하면 소유권이 있을 수가 없죠 봐보세요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갑이 소유자인데 X라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단 말이에요 X가 집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런데 집이 불나버렸어 그러면 없잖아요 그러면 소유권도 없어지는 거지 됐죠? 이런 개념이다 그런데 이제 토지 포락이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좀 알아둬야 돼요 포락이라는 게 있다 토지에 포락이라는 게 있다 그럼 종전 소유권이 상실되는데 포락이 뭐냐면 저 포자가 물가포자죠 포구할 때 포자야 락자는 떨어질 락자 떨어질 락자 물가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포락이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강이나 바다로 떨어져 버렸을 때의 문제예요 그런데 옛날에 88올림픽을 할 때 저 미사일에 한강에 한강에 조정 경기장을 만드는데 조정 경기장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스탠드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관중석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그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 속에 잠긴 땅이 이제 이게 솟아난 거야 그래서 거기다 스탠드를 설치했죠 그랬더니 옛날 주인이 나타나서 이거 내 땅인데요 손 들고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도번에서 뭐라고 했느냐 토지 포락으로 소유권은 상실됐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 바닷가에 있는 땅들도 그게 만약에 계속 파도가 쳐서 물가로 떨어져 버려 그러면 소유권 없어져 버린다고 그런데 그 소유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빨리 자기 돈 들여서 공사를 하면 되죠 자기가 공사를 했으면 그냥 소유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나라가 공사를 했어 그러면 소유권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인 것이다 됐죠 그다음에 소멸시험 우리 원래 물권은 소멸시험에 안 걸리고요 지상권, 지역권 두 개만 걸려 지상권, 지역권만 소멸시험에 걸린다 이렇게 말한다 이걸 한번 들어두고 물권의 포기 물권의 포기는 등기가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 그게 법률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어 이게 포기가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또 유죄상소 소유권 포기 유언재단법인 설립행위 상속의 포기 또 소유권 포기 이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어쨌거나 상대방이 있건 없건 단독행위 또 법률행위잖아요 다 등기가 필요하죠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제한물권 포기는 주인한테 하는 거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다음에 공유 지분 포기 합유 지분 포기가 있는데 이것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돼요 등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혼동이란 걸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혼동 이거 뭐냐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은 그랬는데 혼동이란 말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되게 쉽다 한번 봐보세요 내가 남의 걸 빌려 쓰고 있었어 예를 들면 지상권 전세권을 갖고 있어 그러다가 그게 내 것으로 됐어 갑이 원래 소유자인데 의리 지상권을 갖고 있다가 의리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혼동이 섞인 걸 말하는 혼합됐어 동일한 사람한테 원래 그냥 우리 호주머니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의뢰 호주머니 속에 지상권이 들어있었는데 그 안에 소유권이 들어와 섞였죠 혼 동일한 사람한테 근데 소유권 안에 지상권이 이미 포함되어 있죠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린데 토지 사용권이 지상권이란 말이에요 내 걸 내가 뭘 빌렸어 그러면 자동으로 지상권을 없어진다 이게 혼동인 거예요 됐죠 그런데 만약에 의뢰 지상권이 병의 저당권이 목적일 때는 지상권을 소멸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예외적인 것들이에요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 혼동 혼동은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것이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을 때 큰 소유권 놔두고 제한물권 소멸시켜버리는 거 이것을 혼동이라고 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건 또 나중에 봐도 되죠 우리 책으로는 이걸 좀 시간상 조문 몇 개만 보고 갈게요 나머지는 그냥 우리 이제 이 강의 노트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171페이지 봐 보시면 171페이지 여기서 보시면 등기가 필요하냐 186조의 문제가 있죠 187조까지 조문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법률 행위로 변동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해야 돼 여기 특실 변경은 그랬는데 취득 상실 변경을 말한다 줄여서 변동이라고 할 수 있죠 물권의 변동 취득 상실 변경을 합쳐서 득실 변경 우리 법에서 쓰는 용어죠 그 다음에 187조 이거는 안 외워도 돼요 법률 행위 아닌 거 이렇게 하시면 되죠 상속 공용징수 수용을 말하죠 판결 이때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해 경매 기타 법률 규정 기타 법률 규정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은 법률 행위 아닌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법률 행위 아닌 거 기준으로 이렇게 삼으면 되죠 법률 행위인지 아닌지는 잘 구별이 돼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안되지만 나중에는 다 되니까 그렇게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다 근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어 법률 행위로 일단은 등기가 필요해 근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돼 이때 처분이 매매를 말하는 거 매매로 팔 때는 등기가 있어야 돼 이런 뜻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법정은 하나 보시는데 어디냐면 우리 194페이지 봅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혼동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이랑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으로 한번 보시면 잠깐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보면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여기서 다른 물건은 제한 물건을 말하는 거야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섞였죠 혼 그리고 동일한 사람 동 그러면 큰 소유권 놔두고 다른 물건 다른 물건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네 이렇게 되죠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된 때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3자 동그라미 소멸 세모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좀 둡니다 여기까지 해두시고요 강의노트로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바로 점유권으로 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